네 우리 전문 쿠폰이 우리 집원입니다. 각기목 많이 좀 좋아해주세요. 가보자. 시작했다. 이제 자리나 그런 건 올라올 거예요. 화면이랑 봅시다. 나 커피 하나만 줘. 네. 후원 후원 장마 없으세요. 후원 장마 없으세요. 캠 키워도 돼요. 캠 많이 키우면. 어 보니까 화질 좋네. 일단 대각선인데 대각선 괜찮아요? 오히려 좋아요. 아 그래요? 아니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오히려 좋아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컨셉이 이거예요. 제가 쇼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중반 넘어가자. 안전하게. 안전하게 하자. 아 이게 완전 정배니까 그러면은 그 킹 아니 봉준이가 생각했을 때 너 그 소스가 안전한 빌드가 뭐야? 원게이트지. 오! 맞어. 어? 맞어. 원게이트? 어. 아 근데 이건 너무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이제 장력배가 뻔하지마. 아. 캠 좀 살짝 키워먹어. 캠 좀 잘 잡았어 평소에.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을까봐. 근데 저는 7티어에서 원게이트 플레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 뻔해도 솔직히 말해서 맞춤이 없어. 뭐 얘네들이 뭐 링바이 쓸 거야 뭐 할 거야. 어. 쓰는데? 어? 어? 아. 아. 아 7경기 밀리. 아 오케이. 아 7경기 라디오. 7경기 라디오. 아니 7경기 라디오. 아니야? 아 7드론이야. 잘못 봐가지고. 7드론이야. 캠. 캠을 여기다가 해줘야 돼. 여기다가. 어. 위에다가. 캠을 살짝 위에. 어. 어. 거기. 어. 어. 일단. 근데 바로 빌드 아니면은 원게이트 괜찮지 않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선풀을 할 거다. 오. 좋다. 근데 이거는. 굳이 변수 두지 말자. 인정 인정. 굳으론인데. 솔직히 말해서 원게이트 플레이다. 저그 입장에서 개망한 거라서. 맞죠. 너무 좋아요. 원래 구 8업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못했어 굳으론이네. 그러게. 그냥 굳으론은. 여러분들 만약에 게임 소리 크면은 바로 말씀해주세요. 바로 수정해드릴게요. 그거 일부러 그 선코어 안하고. 질코 질러다가. 너무 좋다. 선코어로 만약에 굳으론 이거 세로 가로였다. 또 이상한 상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 너무 좋다. 진짜. 일단 빌드는 개먹었어요. 빌드 마음에 드나요? 어. 빌드 완전 퍼펙트. 오. 여기서. 퍼펙트. 커세어 가나요? 일단 봐야 돼요. 커세어 가요? 아. 빌드 얘기해도 되나요? 네. 커닥. 커닥? 아. 뭐. 커닥이야. 아. 왜. 커닥을 어떻게 하는데. 왜. 실지어가 커닥을 한다고? 그거 많이 시켰어. 맞아? 응. 아. 아. 근데 커닥은 존나 빠진데. 원게이트 공유가 많잖아. 그냥 생다크 아니면 드라리버 이런 게 있는데. 못 하더라고. 어. 아. 이거 인력가. 좋아요. 구두로. 구질 나올 때까지. 근데 이게 또 대회 때 원게이트가 좋은 게. 상대는 연습을 별로 못 하고 나오거든요. 인정. 그거 노래도 시킨 거예요. 아. 투에에서 담글 거다. 프로거는 일단 잡혔어요. 투에에서 담글 거니까. 아. 근데 잠시만요. 이 사람. 이 사람 어딘지 모른다. 한시 본 거 아니야? 아니 이 사람 어딘지 모르는데? 어? 이 사람 어딘지 몰라. 이 사람 뭐야? 저거 뭐예요? 투에 타죠? 어. 어. 뭐야 이 사람. 어? 나이스인데? 귀신인데? 아 민정이구나. 민정이 귀신인데? 어. 괴물인데? 어? 괴물인데? 어? 괴물인데 이거? 아 근데 잠깐만. 아 이거. 아 잠시만요. 어? 괴물이도 안 온다. 어? 뭐야? 뭐하는 거야 상대? 이게 원게이트 대처가 안 돼. 아 이거다. 지금. 이거 같아. 암 더블 렉이랑. 선계술 노리고 한 건데. 암마방까지만 정찰하고 빠지잖아. 저글링을. 8링 이상 보면은. 무조건 삼질러 찍어라. 무조건 질러. 드라 찍지 말고. 아니 근데. 그게 인정값이야. 그리고 이러고. 커셔가서 오버로드 찍고. 위급하면 배터리까지 지워라. 풀업도 나오라. 다 입력하면 해놨어요. 아니 일단. 바로 찍은 건가 이거? 바로 찍었어. 그러니까 릭이 저렇게 많지. 와아. 링 보는 순간 하고.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이거. 불안한데. 40명 나오고 제대로 세울 거야. 아아아. 아아. 좋았다. 아니야 아니야. 불안해 이거. 아 이거 뚫려 이거. 아니 이거 뚫려. 아 이거 보면 좋아. 오히려 좋아. 와 와준다. 왜? 오 너무 다행이다. 오 너무 다행이다. 아아.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아 봐야돼. 봐야돼. 왜 보여주지? 아니 이거. 아니 질러. 더 찍어야돼. 아니 좀 불안한데 생각하는게. 아니 이거. 링 오리니. 어 링 오리니. 아 아니다. 아 말렸다. 민정이. 개말린 것 같은데. 아니 기신들렸다. 아니. 안마당만 보잖아. 아 쪼그가. 아니 그게 아니라. 미쳤다 지금. 아 다행이다. 다섯신 줄 알아? 아니 이거 봐. 이거 봐. 모르잖아. 아니 운동회 하고 있다. 미쳤어. 야 이거 토슈 다 죽겠는데. 토슈 다 죽겠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좀 잘 세워야 돼. 아 세워봐. 왜 그래. 아니 근데 이거 좀 빡세 이거. 근데 지금. 어. 지옥을 물어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저쪽이. 저글링 컨트롤 세심하게 못하더라고. 아니 근데 세심하게 못하니까. 잘 세워봐. 뭐해. 아니 근데 이거. 오면 죽을걸요. 이거 죽어. 이거 솔직히 말하면. 잘 세워봐. 뭐해. 미치게 불어났는데. 질로 좀 잘 세워봐. 아 이거 안되는데. 제발. 질로 좀 제발.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이거는. 와 미쳤다 이거는. 와 소름. 와 이거 또라이다 그냥. 하하하하하하하하 와 진짜 또라인데. 이게 뭐냐. 이러고 인력값 박아준게. 추해처리면은. 넥수스 짓지 말고. 바동부터 막지어. 와 좋다. 그게 인력당이야. 네기지 근처에 있는. 오버러도 일단 잡아라. 찾아라. 다 오버러도 다 찾아야돼. 어. 아 그리고 이게. 다크템플러가. 모를거야. 이게가지고. 이게 원샷 원킬이라서. 뜨지도 않아가지고. 저글링 다 잡힐수도 있어 진짜로. 와 저럴 뚫히네. 저럴 뚫히네. 와 저럴 뚫히네. 아 근데 이거 봐야돼요. 와. 와. 미쳤다 이거는. 원덕해놓은 인력값이 있었나요. 센스코였어요. 피해지고 링 많으면 내려가지 말라 있어. 응응응응. 맘에 드시나요? 어 너무 좋아요. 잡아라.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아 진짜. 다 썰어. 다 썰어. 다 썰어. 아니 다크가. 아 저기 상땡이로 가겠지? 어 그냥 썰자 이거. 앞으로 안. 안 보일까봐. 안 보일까봐. 썰어야 되는데. 안 보일까봐. 보인다 보인다. 썰어. 그치. 오. 썰어 이렇지. 괜찮아 5보로도 없잖아. 자 진짜 올 당하나? 5보로도 없잖아. 아 올 당할 것 같아. 아 진짜 올 당할 것 같은데? 몇 킬이야 몇 킬이야. 아니 올 당할 것 같아. 야 저거 알맹이 썰어봐. 와. 알맹이 썰어. 아 따라간다. 아 따라간다. 아 따라가면 안 돼. 아니 근데 이거. 따라가면 안되는데? 뷔시나 개뽀러기 쓸 수 있거든? 아 근데 알맹이 쏠지 아까 하나 더있지 않아? 뭐 뽑았네 야야야야야 출발! 출발! 한 마리 더 있잖아 다크 나가봐 뭐해 이거 뚫리나? 안 뚫려 오면 뚫려 다크로 림을 썰어야 돼 오브러드 잡으면 돼 다크가 썰려서 죽잖아 럭크 스플레시 이거 나가야 돼 럭크 뚱뚱해서 못 올라온다고? 럭크 뚱뚱해서 못 올라온다 원캐논이라서 다크 좀만 더 나와있어봐 일단 럭크가 못오니까 홀드 잡으라 했잖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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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아 왜? 아 뭐해 다크 크닉 홀드 크닉 홀드 아 야 캐논 지워야 돼 다크 쏘러 내려가서 쏘러 다크 쏘러 내려가서 오브러드 없잖아 썰어! 아니 왜 안 썰어? 썰어 가서! 난 몰라! 아니 왜 안 썰어? 아니 가서 썰으라고! 아니 썰어! 썰어 제발 다크 제발! 아니 근데 왜 안 썰어 이거? 대체 왜 안 썰어? 상대도 안 와서 상관없어 상관없긴 한데 괜찮아 어 들어 찍어준다 썰어 제발 다크가 썰어 제발 썰어 오브로드 없어 썰어 아니 근데 왜 아 근데 혹시나 오브로드 있을까봐 안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 뭔 소리야 이거 아니 이거 맞지 아니 왜 안가 다크 나려가 아니 근데 저글링 올라올까봐 그런거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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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와 미쳤다 그냥 개? 아 어둡게 와 이거 원엘날코에 뚫려 죽은 적이 한 번 있거든 그래서 그때 다크 홀드 잡아놔라 근데 근데 이거 업점어 나와서 그냥 썰면 그냥 끝나기네 맞아 맞아 어 이거 끝났어 솔직히 이거는 게임 끝났고 아 근데 여기서 내가 좀 그거 한게 와 아 이것도 인력값이야 야 좋다 아니 쌀국수 잘하는데? 아니 아니 왜냐면 이러면서 그냥 앞마당 가져가야 되는데 여기서 무리해가지고 캐논 지을까봐 저거 설마 저러고 드랍인가? 드랍하구나 아니 근데 드랍일 것 같은데 아니 앞마당 가스가 없기는 해서 앞마당 가스는 없기는 해 아직 근데 이 사람 쫄아가지고 쌀국수 쫄아가지고 3캐논 맞긴 했어 드랍 오면 땡둔데 페일러퍼 연습 당했잖아 아 아 아 다 해줬어 아 아 아 자 일단 6시 먹는 것도 다크 썰고 있지 와 좋아 썰어 나 썰어 좋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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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서벙이 안 빼는 거 아냐? 몰라가지고 몰라가지고 다잡아 다잡아 썰어 다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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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 다잡아 다잡아 썰어 다잡아 썰어 다잡아 진짜 다잡겠네 넥서스만 지면 넥서스 근데 좋은게 저 티어들이 이런거 상대는 안해봤거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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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이거 진짜 미쳤다 아니면 지금 발질 뽑아서 가도 끝나요 멀티 먹으면서 넥파가 멀티 멀티 와 6시 바로가네 잘하는데? 멀티가잖아 진짜로 진짜 넌 정선 내 자랑이다 멀티가자 멀티해야 돼 멀티 안하면 또 이상할 수 있어서 아 근데 가면 끝나겠다 가면 끝나는데 와 바른도 되있네 김고하답게 공격성이 짙고 멀티하지 이겨 멀티를 왜 안하지 와 오케이 이거 쏠어 안마당가도 끝나긴 하거든 아무 데나 가도 돼 이것도 드라군이 이긴거 아니야? 맞췄다 취소 못해라 취소하나? 아아 근데 넥서스를 왜 안박지 아 근데 가면 끝나 방으로 온다 근데 가면 끝나는데 안갈려나? 그 판단을 잘 못내려가지고 넥서스 먹고 멀티 먹고 멀티만 말려주기라 했거든 꼬라방기 이유가 많이 나오더라고 와 초첸버네 근데 무화가 장점이 있어요 안마당 먹고 팔개인 양산형 체제 갖춰지잖아 그런거를 참 아 근데 이거 거기까지 변수없잖아 안전하게 초반만 넘기자는 쇼부에만 담기지말자 쇼부에만 담기지말자 근데 얘가 기신들였어 와 나 깜짝 놀랬어 여기서 저글링 왔다갔다 막 이거였던거 같아 내가 생각해보면 더블 렉이랑 선기술 노리고 나왔어 얘네는 그러니까 암마마까지만 보고 한거야 그러니까 본진 원게이트를 몰랐네 이거는 진짜 빌드는 누가 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짰다니까 아니 상대 이거 JSA는 미스터 사탄한테 당한거야 진짜로 아니 좀 칭찬 좀 해주면 안돼? 미스터 사탄이 좋은거지 그래 그래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전태교한테 리드싸움 진거야 어 야 아 이거는 끝났지 이거는 어떻게 이기냐 이거는 어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부하가 이해한게 네 저그랑 너랑 나랑 똑같이 먹으면 내가 좋으니까 급하지마 조금 내가 좋아 아 그러면서 지금 계속 커세어 커세어 할거 없으면 이걸 잘하더라 근데 부하가 7키어 치고 이런거 모르잖아 알아 그러니까 잘하네 옆에서 보니까 알더라 야 그래도 이게 좀 약간 여러분들 이거를 좀 또 보고싶었던게 앞마당 이제 원계에 타면 가스도 없잖아 그래서 미리 가스통수 바로 넣어라 이런거 하잖아 그러네 그리고 지금 럭커 드랍 방치 야 좋다 아니 근데 이거는 변수가 일도 없다 아니 왜냐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와아 와아 근데 이런 말씀 들어도 이래도 딸의 발 금지입니다 잘했어 잘했어 이거 잘했어 너무 잘했고 킹의 허락이 있어야 되니까 아 근데 이런거 못 뚫긴 해 이거 멀티만 말려죽겠다 멀티만 막말로 자기 남신도 잘 못 뚫거든 이거 그래서 아 이거 좀 뚫기 어려워요 멀티만 말려죽이면 된다 무야지 3땡이도 먹자 이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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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거 3땡이 짓고 그냥 이런거 가면 되지 여기 잘 잘 박아야 돼 이거 업자버가 괜히 또 죽을거야 어 여기에다 홀드시켜놓고 잘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 이게 어려서 컨트리라가지고 어 아 3땡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 근데 이거 이거 잘못해서 꼬라박으면 게임이 이상해진다 멀티만 찾아봐요 멀티만 이거 진짜 이거 다 박을수도 있어 그러면 토스 본진 떨어지고 역전다워 아 근데 이렇게 좋았던 상황이 연습때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런 상황이 좀 공격성이 짙어서 어 멀티는 까라고는 입력값 박아놨는데 아 잠깐만 아 근데 이걸로 가네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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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컨셉 정해졌네 멀티만 말린다 그치 멀티만 말린다 멀티만 말린다 멀티만 여기 먹으면 안돼 아니 왜 또 저글린 봤다 저글린 보고 저글린 보고 어 여기 봤다 여기 봤다 자 이러면 다크가자 퍼세요 어 잘하는데 뭐야 쌀국수 진짜 확실하다 야 쌀국수 왜 이렇게 잘해 이러면 말려 죽이지 이러면 야 구체들도 알잖아 기본 봤다가 김화가 좋으니까 넘기자 야 아 바로 반응했어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업조 망은 거 아니야? 아 괜찮아요 질러는 잘 안 죽어요 맞아 딱딱해놔서 잘 안 죽어 괜찮아 이 정도 만들어도 상관없고 맞아 와가지고 그냥 바로잡아야돼 멀티만 말려 죽이면 돼 와 이거 또 치지 못했다 아이스 어 잠깐만 이거 온전거 있다 와 와 와 민정이가 우선의 음ik 어 국수 아니 쌔국수톱 아니 이거 여기서 우선 활드만 해야돼 여기서 활드만 해야돼 여기서 활반 해야된다. 아 근데 마페 달려줬네 마페 안하나? 오케 여기 있어 오 좋아 들어가서 하면 된거지 됐어 됐어 오케이 여기까지 와~~ 이건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할게요 제이스의 입장에서 석나가는 경기력이거든요? 초반에 적을래? 와 내가 만약에 제이스인데 내가 코치였다? 와 이거 석 ㅈㄴ 다 할 것 같은데? 이거 수건놀 있냐? 있어 있어 그거 수건놀 최초로 했다 내가 ㅈㄴ 못 먹었잖아 무슨 말 했으면 수건놀 줬잖아 아아 그래? 있어요 요새 간대에요 아 그래? 아니 근데 이거 둘 다 석나가겠는데? 긴장을 좀 많이 했나보다 어비랑 안돌아간다 아니 그냥 긴장한건가? 아니 어비랑 안돌아간건데? 아 딥무화가? 아 근데 아 이정도는 7티어하면 이정도는 나 솔직히 말해서 7티어 중에서 이정도는 진짜 깔끔하게 잘하는거 같은데? 7티어면? 눈이 안남잖아요 일단 눈이 꼬라가는거 같은데? 이때로 나와주면 진짜 만류 죽여버리는데? 와 잘한다 진짜로 어 뿌듯하다 와 야무시네 어 아 근데 원래 눈이 잘 땡기지? 어 원래 7티어 원래 이렇게 가만히 있어 어 진짜 마치 자기 남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게 어 이게 진짜 잘하는거야 어 말이 안되잖아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어 와 잘하네 3땡이 먹었고 어 아 이러면서 12시도 가져갈라고 하고 있고 멀티방 알려죽이면 되니까 어 잘한다 이거는 이거 말라죽이네 이거를 진짜로 와 서세원도 잘쓰 어 진짜 잘하는데? 아 1경기 이렇게 잡아주면 좋지 야 다음 누구야 뚜바비지 3경기 누구야 얘들아 3경기 우리 기나 아닌가? 아냐아냐 정소희 정소희 했어 아 4경기가 기나지 어 오케이 오케이 야 기나야 기나 없나? 너 위에 있어 아 그래? 근데 무아는 두 번 연습을 해요 오늘 와가지고 물어봤었어 야 축제 잘했지 안 까먹었지니까 가서 또 배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어 누구한테? 그러게요? 좋아 좋아 잘했어 네 아 근데 이게 이게 진짜 여러분들 좀 루즈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존전한거에요 아니 왜냐면 JS에 석 존나 나갈 것 같고 어 진짜로 저그는 어떻게 이기려고 가만히 있는거야? 저그는 어떻게 이기려고 ㅋㅋㅋㅋㅋ 근데 이게 우리팀 아니긴 하지만 코치가 앞마당 죽이려고 저렇게 만들어준거면 사실 여기도 조금 이 기회 대출을 못하는게 맞아 아 그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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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글링 왔다갔다 하는게 말이 안 돼 진짜 저글링 왔다갔다 하는게 진짜 말이 안 돼 드랍 같은데? 드랍 같은데 모이는거 보니까 어? 아 2업 드랍이야? 드랍이네 아 이걸 준비했나봐 드랍 인쇄고리? 어 근데 드랍이라고 치는 17분인데 지금 시간이 원래 운영가면서 이걸 준비를 했나봐 2업 드랍 2업 드랍 근데 손이 되나 저게 안될텐데 그러니까 2업 드랍 저거 손 안될건데 드랍 변수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시야는 커세훈 때문에 시야가 다 있긴해서 근데 이럴수도 있어 드랍을 저 대가리에 대놓고 올라갈 수 있어 대각선이 어 아 진짜다 2업 드랍이야 이거 보기만 하면 이제 가면 근데 보자 어 루트가 저기 여기로 가가지고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거 너무 멀긴 한데 루트를 보자 뭐 어떻게 가나 근데 대가리 위로 갈 수도 있어 아 이거 6시 걸리는거 아냐 양이 좀 작아 있네 질럭 어 왔다 뭐야 국수 뭐야 뭐야 국수야 가자 움직인다 병력 움직인다 봤어 다시 돌아온다 커세훈 한 마리 왜 자꾸 움직여? 와 아니 이거 베트남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왔다 와 이거 지금 대박이야 이게 어딜 말했어 이게 어딜 말했어 와 너도 한번 당겨봐라 와 미쳤네 이제 어디로 갈거야 다 걸렸는데 목적으로 보이잖아 위에 여기도 있어 더 올라가도 있어 이번엔 안돌아가네 아니 9시도 있어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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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야 미쳤어 아니 갈데가 없어 이거 어떡할거야 12시 페논받이 와 무아도 지가 유리한건 알아 내가 자원 많다 다 쫓아야 근데 저거를 동네축구야 동네축구냐고 만광국지 잡아 어 핵다 이거 다 잡았다 이거 아니 뭐해 이거 다 잡았다 동네에 있는거 아니야 아 정답을 했다 정답을 했다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이거 내가 이거로 몰래 죽을까 아니 아니 이거 준비했는데 아 이거 뭐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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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야 야 개 잘했는데? 이게 바로 딸모스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베트남 비방 연습 너무 잘했다 진심으로 야 석 존나 나갔지 이거는 봉준님한테 영감을 받은 벨드 이 사람이 알려줬다며 서서히 말려주기 서서히 말려주기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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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이렇게 잘하냐 아 또 어제 오빠 고마워 그 사람의 터치가 있었어? 태기 오빠가 하루종일 받아주시고 근데 형이 너무 잘했다 이거는 빌드 싸움에서 이겼다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이겼다 진짜 어떻게 보면 저거 누가 짠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원게이트 앞마당 플레이하거나 아니면 쌩 더블에 했거나 포즈 더블에 했다 졌다 내가 봤을때 칭찬해주고 싶은게 무화가 평소에 승률이 좋잖아 근데 딱 물어봤어 자기가 더블에기랑 이런거 저거 다 썼대 그래서 누가 시켰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보여줘라 그래서 내가 너무 빌드 선택함에 있어서 쉬웠어 원게타면 되겠다 너무 좋았다 잘했다 이거 무화가 먹으면서 잘해갔기 때문에 진짜 너무 잘했어 그럼 이제 또 카톡하는거야? 이겼다고? 아니 끝나고 가겠지 진짜 쌀국수다 쌀국수 톰 지렸다 자 일단 이경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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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이경기가 뚜밥인데 와 이경기 어떻게 보시나요? 빌드 누가 준비했어? 뚜밥 빌드 아마 호떡이가 계속 빠지고 있던데 그래? 영진이 어디갔어? 영진이 빨리 내려오라고 그래 지금 손풀고 있을거 같아가지고 경기 돌아가면 말씀드릴게요 영진균수 내려와라 오박 메이저 그리고 아 그게 있어 아니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지금 세이 멘탈 나갔어요 지각했더만 아 들었어 벌써? 아 당연하지 지각했더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존나 털리고 있더만 울고 난리났던데 그래 그래 멘탈 개쾌해졌어 아 그거를 알려주고 와야되는데 아 내가 좀 알려줄게 맞아 아니 근데 오히려 막 그렇게 욕먹으면 보여주려고 잘할 수도 있지 않아요? 아 근데 멘탈이 나가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뭔가 좀 더 안 풀리는 경우가 진짜 많죠 신나가지고 알려주러 갔네 그거 알면 편하긴 해요 상대한 입장에서 이 사람 뭐야 긴장하네 이거 느껴지면은 긴장 풀리거든요 오히려 그런게 있긴 있어 이거 말해주러 가는 것 같거든요 편하게 하라고 아 두바비 제발 이것만 잡으면 진짜 좀 수월해질 수가 있어 두바비는 엄청 크죠 이거 잡으면 살짝 옆배 느낌이라 저희 테란 두명 나가잖아요 유영진 교수 빼고 두명이잖아요 학생이 둘중에 한명만 이겨도 제일 쉽기도 할수 없잖아 아니 JSA가 이거 시작 전에 거기 포스트에 올려줬더라고 우승은 돈으로 못사는 겁니다 오 정선대아 그래서 제가 포스트에 똑같이 대개해줬죠 그 시절에 정선대가 있었으면 과연 우승을 했을까요 아 참 참 어이가 없네 우리 이렇게 세게 꾸렸는데 네 진짜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렇게 잘할 줄 알고 그래도 디펜딩 챔피언 이겼는데 거기 결승전 저희 진짜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을 때 우리 보여줘야 돼 제발 일단 유연기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너무 과몰입하셨는데 알려줘봤어요 알려줘봤는데 말해줘 봤어? 갑자기 감동받던데? 감동받던데? 가보겠습니다 이경이 준비됐습니다 갑시다 간단한 닭아쌍금 가져와라 오빠 긴장을 좀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상대가 더 긴장했다 와 좋아요 말을 해줬습니다 영진이 있나? 영진이 일로와 아니야 아니야 둘이 앉아 일단 태규 형이 같이 합니다 일단 자리가 우리가 괜찮지 않나 이러면 자리가 좀 안좋아요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는 자리라 갈 때 대학보단 나아요 아 근데 생더블 안할 것 같은데 생더블 하나? 여기서 생더블? 생더블 자주 하죠 좋아하지 이거 이기면 그냥 질각은 없긴 한데 아 잠시만 뭐 나가는데 어 이거는 질러 쪽인데 아 그 하나보다 그냥 이게 여기다가 게이트 지어가지고 하나보다 네 잠재 게이트 여기 산디랄라나 보네 여기 산디랄라나 보네 입막이야? 일단 입구에 서플을 찍고 아 그냥? 아 근데 이거 돼? 컨트롤 돼? 아 그러니까 막을 잘 막는 편이긴 해요 아 그래? 네 그리고 세희가 내가 보고 있을 때 존나 못하거든 오 세희가 내가 있을 때 존나 못해서 게임 소리 조금 큰가요 아 근데 원서치 원서치 대륙 짓고 아 근데 원샷이면 조금 약간 부채향이긴 해 난 질러 못 막을 것 같은데 아 지가 못 막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막을 수 있나? 아 이거 막을 수 있나? 아 연습했어? 아 연습했어? 삼촌이 될 것 같은데 유출했어요 했어? 네 어? 왜 빠져? 어? 견제 안 해주면? 아 이러면은 또 귀신 들렸어? 어? 아 뭐 있는 거야 아 몰래 건물 아 몰래 건물 12시 같은데 아 그러네 아니 근데 어? 어? 오신 들렸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못 본거 못 본거 아니야? 아 못 봤다 못 봤어 아니 근데 이러고 혹시 질렀을지 못 봤어? 아니 못 봤어 이거 아 진짜 못 봤네 아 이거 가난한 질코지 어 아니다 아니다 아 그냥 여기다가 그냥 아 봐봐 보고 그냥 어? 아 여기다가 아 아 아 못 봐 아 아 아 아 아 못 봐 못 봐 이거 상대 다크류 오린이에요 아 아 아 그러네 보자마자 그냥 아 오린이네 여기에다가 신경쓰게 한다 아 제발 아 아 아 안거야 안거야 아 이거 다크 근데 질러놓으면 다크 의식하려고 계속 알려주긴 해가지고 첫 질을 잘 막는게 중요할거 같긴 해요 여기에다가 아저씨 찍는거야? 로보틱스는 아닐까? 로보틱스일수도 있긴 한데 저 티어들이 맨날 다크쓰니까 바늘! 바늘! 제발! 야! 맞지마! 제발 맞지마! 컨트롤하더라 아저씨 찍고있다 로보같은데? 로보네 잘 막는데 아니야? 나이스! 지루아! 좋아! 좋아! 때려! 뭐야? 좋아! 안 돼!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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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다크 아 이거 다크 좋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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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어! 싸워! 싸우면 이겨! 싸워! 그렇지! 나이스!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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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고있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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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인구수 터져있어요! 아 이거 모를거 같애 SCV 다 보고있잖아 지금 아 근데 모를거 같애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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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솔직히 이거 짓고 엠베 지어도 맞긴 해! 빨리 해야돼! 지금 신나가지고 안 할거같아 아! 바로 지워야 돼! 그래도 맞긴 해! 제발 안마가 없는거 보고 엠베 짓자! 안지웠어? 이게 뭐지? 이름이 엠베! 이름이 엠베! 엠베! 아니 야! 오브니가 엠베! 제발! 오브니가 엠베! 암바닥 있는데 없잖아! 왜 엠베 안가! 투게이트 드라군인줄 아나봐 신났다! 오히려 투게이트 봐서 의심 안하는거 같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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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업이에요! 아! 마인업이 느려가지고 마인은 못받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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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떴나요? 아! 너무 빠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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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마인업 그래도 주말이라서 아니 아니! 어! 터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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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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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마인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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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쉽다 진짜 잘했는데 마인 하나 더 막아 어! 스캔! 스캔 달아봐! 스캔 달아봐! 상대 아직도 안마당은 없어요 막기만 하면 돼 안 마다가 좀 천천히 있겠는데 마인도 달아야돼 스캔 달려줄까? 이제 어? 마인 죽었다 이거 죽었어 같이 봐 탱크 올라오고 탱크 뭐해 탱크 뭐해 탱크 탱크 써 써 써 폰에 맞고 다크가 이겨 잘못 아 야 야 야 아니 두 마리가 더 있네 야 아카데미 야 아카데미 또 짓고 있어 아 당황했어 아 근데 이거 막기만 하면은 아 아 이제 막아도 불리하겠다 아 근데 너무 아쉽다 아 아 아 근데 이게 일단 띄우고 일단 띄우고 아 근데 이거 푸르보도 너무 아파 저런 것도 설마 스택에 있지 않지 아 근데 젠나 잘했는데 아 이게 투벌까지 찍어가지고 어 아 당황해서 어 투벌을 찍어가지고 아 암마다 없는 거 보고 사업 안돌아가는 거 보고 체크했었어야 했는데 저걸 아 뭐 해 야 야 야 야 아 야 야야 야 아 아 당황했다 다크 센걸 모르겠네 다크가 ㅈㄴ 세요 아우 아 근데 개잘했는데 아 많이 긴장해 하긴 하더라 아 근데 이게 다크 자체를 몰랐나보네 이게 사업 안들어가면 바로 알아야 되는데 아 그걸 알려면 그냥 바로 오면 되는건데 아 근데 솔직히 ㅈㄴ 뻔했는데 이거 맞기만 하면 그냥 9대 이상 나오는건데 그거 맞고 신났다 그니까 내가 봤을때 신난거 같아 아 잠깐만 이거 아 근데 너무 불량하더라 아 이것도 이거 스캔 야 이거 못잡잖아 야 이거 못잡잖아 아 야 뇌전해버리네 이거는 좀 아니 아니 어어 아 이거 질계산이 안되나 그럼 터레도 하나 더 지워야되잖아 아니 베이비티아이 나도하는걸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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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꾼이 대박날거같애 아 아 쇼를 한다 쇼를 아 대만 아 근데 이거 어떻게해 3팬인데 아 이거 던져야 돼 아 너무 아쉽다 초반에 잘했는데 너무 아깝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뻔할건데 이거 맨날 하는건데 이거 형이 세이 잘하네 아 근데 세이가 알았네 이거는 알았어야 됐어 그래 이거 알았지 이거 원래 보통 엠벨 한 4분의 10인데 한 4분 40초때도 안 찍고 있었어 맞지 10초만 빨리 지었어도 막았어 아니 그리고 못 봤으면 모르겠는데 코 안돌아가는걸 봤잖아 이러면 알았어야 되긴 해 그래 이거 여기에 계속 있었잖아 머리가 안돌아가는거야 대회랑 긴장해가지고 아니 내가 봤을때 긴장이 아니라 개념은 모르는거 아니야? 개념은 알아? 실력이예요 맞지? 개념 모르는거 아니야 긴장한건 아니고 그래 개념은 없는거 같아 스푸넷에서도 졌을거에요 어 맞아 아 그니까 모르는거 같은데 이거를 몰라 이거를 지금 그거야 생각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싶은대로 하는거야 그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커맨드식 바로 이렇게 지는건데 진로 막은걸 머릿속에서 없애고 시간초를 그니까 잘못 계산하는 느낌이네 아 근데 이게 업저버 없는 이기려면 지금 이 판단은 맞긴해 여기가가지고 뽀록으로 이제 마인대박 아 네 화이트 들어가고 올라오다가 다 터져야돼 뽀록으로 다 터져야돼 다 터져야돼 아 이거 다 터져야돼 그냥 이거에요 어 어 아 야야야야 스켓어 어 그래 아 아 이렇게 되면 안돼 아 다 터져야돼 다 터져야돼 아 아 이게 다 터져야되는데 일단 마인 박아봐 마인 왜냐면 이게 업저버 없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긴 해야돼 그쵸 근데 왜 나오냐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들 난 나오는 거는 괜찮다 생각해 왜냐면 이거 가만히 있으면 리콜 맞고 져 맞아요 리콜 맞고 지기 때문에 나오는 건 나와야돼 근데 이게 변수를 하긴 해야돼 어 아 근데 마인 좀 박지 상대 업저버 없는 거를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아예 모르니까 그걸 아예 모르나봐 또 골라? 하하하하 또 골라 하하하하 아니 그게 아니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업저버 나오네 이제 네 아 근데 이거 너무 뻔한데 이거 진짜 질러지면 다크다이구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 여보 따기가 맞잖아 어 질러지면 어지간하면 근데 왜 안되는거야 근데 이렇게 빠를지 몰랐던거야? 아니야 솔직히 이거 빠른건도 아니야 세바닥도 아니잖아 세바닥도 아니잖아 어 세바닥보다 살짝 느리죠 훨씬 느리지 아니 이게 왜냐면 아둔도 바로 안짓고 저 체조카가 그걸 막았다는 기쁨에 취해있지 않았을까 자기가 막는 그 시간을 뺀거야 그 체조카의 시간 안에서 게임으로 혼자 했구나 아 서플도 막혔어 아 이제는 많이 갔다 서플도 막혔어 아 근데 이거 진짜로 이기려면 그냥 갯보록으로 공격할 수 밖에 없는게 얘 SCV를 안치고 맞아요 어 그래 그래 공격 가 그냥 차라리 가야돼 어쩔수가 없어 이거 아니 SCV가 없어서 어 맞어 맞어 이거 그냥 가야돼 그냥 어쩔수가 없어 이거 아 야 여기서 커맨드 야 여기서 커맨드 지면 너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말이 안되는데 커맨드 지면 안돼 아니 서플도 막 맛이 갔어요 지금 아 아 커맨드 짓네 아 야 야 이거를 아니 그럼 안갈거면 공업이라도 돌려야되는데 아무리 둘쯤 있던데 아니 일꾸도 안찍고 있잖아 아니면 맛이 갔어요 아니 얘가 5티어인가? 예 아니 5티어에서 못 이길거 같은데 대회 나가면 아 이거 좀 빡센데 이거 진짜로 아직 재활중이라서 아 그니까 아니 아니 너무 빡세다 근데 아까 테랑 기다려줘야된다면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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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야된 아니 기다려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 초년을 못 기다릴거 같은데 어떡하냐 이거 아 이거 아니 쌀국수로 가리듯이 이거 정소희한테 가려져야될거 같은데 정소희한테 가려져야될거 같은데 어 정소희가 5티어니까 아 아 야 야 그래도 야 이건 보네 어 쟤 구름이 이거 못보긴 했는데 야 근데 소름 돋는게 이거 부수면 서플 막히는거 아냐 어 뚫었다 뚫었다 어 어 아 여기다 하면 모르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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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대로다 아니 이게 배내야될거 같은데 왜 이거 배내야될거 같은데 아니 마지막 애결봐 어 예 배내야될거 같은데 아니 근데 만약에 탈교지에 이거 나오면 뭐 진짜 아 아 근데 아 아 아 저희가 듣는 소리 조금만 들여주세요 이건 던져야될거 같긴 한데 던져도 아 아 일단 보자 뭐 우는것까지 보려고 하는거야 아 아 아 아 아 자기가 지금 칠거 같애 내가 볼 땐 질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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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뽕에 취해있는거 아 진짜 어 그게 컸어 그러다가 다 잊어버릴거 같애 어 남았으면 그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급하게 지어야되는데 그니까 단순한거야 너무 여유롭게 했어 예 즙 볼까요 예 아 또 바꿨다 질렁을 잘 막아놓고 네 그니까 질렁 진짜 포켓몬처럼 막아놓고 어 애돈 달리는 도중에만 엠베 지어수도 막았는데 애돈 달리고 마인업을 찍고 벌쳐 찍은 다음에 엠베를 박으니까 못막아서 되게 빠른게 아니었거든 그니까 아 아 근데 이게 너무 아쉬운게 다크를 못막고 이건 상관없고 아 저 개념을 모르는게 너무 아쉽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맞잖아 누가 봐도 다크잖아 저 SCB랑 봐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약간 뚜박같은 스타일이 그냥 그냥 기계적 네 기계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입혀줘야되는데 입혀줘도 약간 이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능이 좀 낮고 손만 빠른 어 맞아요 피지컬은 좋은데 돌고래에요 이게 생각하는 스타일을 좀 해본적이 없는 느낌이라 돌고래는 나름 똑똑해 아 근데 이거는 아깝다 아 근데 이거는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질러스 너무 잘 막아가지고 아깝네 아니 이걸 여러분들 잠시만 리플로 하면 아 아 아니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다크인데 왜 안들어와봐 뚜박이 오라이브 아니 이거 뚜박이 빨리 내려와라 오바 기분 안 좋으니까 빨리 내려와라 오바 아니 야 이거 봐봐 아니 이거 누가 봐도 다크 아니야 이거? 네 아니 이거 아 그래 이때까지 정신 없을 수 있거든 네 이때까지 정신 없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정신 차려 정신 차렸잖아 그래가지고 봤잖아 아니 여기서 이제 보통 싹이 보이는 테란들이 있거든요 어 그런 테란들은 커맨드전에 엠벨을 지어요 그냥 아 아니 내가 봤을 때 그냥 볼 생각이 없잖아 딱히 없어요 네 자기 할 거 간봐가지고 아 근데 또 한 바퀴 돌 아 이 다음에 이제 암바다 없는 거 봤어요 벌초로 보고 체킹을 해야 되는데 벌초로 봤어 아니 봤어 이때 그냥 엠벨을 지어야지 지금 딱 125원 있을 때 내놓은 달대 지금 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지금 딱 달면 딱 막을만 한거든 맞습니다 이게 너무 느리니까 아 근데 이전에 빨리 봐봐 이것도 지금 SCV 다 찍으면서 찍고 있잖아 네 테이크도 찍었잖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냐아냐 죄송한 건 아닌데 아니 너 이거 솔직히 말해 이거 다크인 줄 몰랐지 그 이제 SCV를 본진 광고일 때 질럿 보다가 못 봐가지고 아 죽었네 싶어서 벌초를 못했는데 암바닥이 없어가지고 지었는데 좀 늦었던 거죠 아 그러면 그 전에 그냥 SCV 자체를 못 봤구나 그 질럿에 흔들리고 있다가 네 아 아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너 진짜 이거 안 돼 이게 안 돼 너 이거 이게 이게 진짜 너가 너 처음에 너무 잘 막아가지고 이거 이런 게임은 만약에 중후방 가서 운영 싸움 하다가 지면은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이건데 이거는 너가 아예 모르는 상태이라서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진짜 진지하게 네 이렇게 하면 너 일주일 뒤에 그냥 다져 모든 게임 네 모든 게임 다져 진심으로 너 이거 지금 개념이 아예 없어 이거 말이 안 돼 이게 질럿을 막고 나서 아 뭐가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질럿 막았네? 이게 다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네 진짜로 너 이거 너무 지금 스타를 외우면서 공부처럼 하고 있는데 공부처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게임을 이길 수가 없어 조금만 변수 넣으면 어 네 앞으로는 아니야 앞으로는 아니야 이거는 너 지금 8경기랑 9경기 또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조금이라도 다시 보기 끊어놨거든 네 다시 보기 끊어놨으니까 우리 해설하는 거를 좀 들어봐봐 네 한번 봐봐봐 일단은 8경기 방법 보자 일단 네 8경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알려주고 있어 알려줘 알려줘 너가 좀 알려줘봐 터치 좀 해줘봐 응 어쩔 수 없어 소리 좀 켜주시고 네 3경기 소이죠 오케이 아냐아냐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싸이콜와도 8경기 남아있는데 에 너 왜그랬어 이렇게 하진 않아서 8경기 때도 근데 또 다크에 졌다? 그러면 이제 너 죽고 나 죽는거지 어 하하하하하하 아니 맞잖아 어 그치 어 아니 누가 준비했죠 이거? 대성음 코치가 난 당신은 도대체 뭘해 하하하하 아니 당신은 진짜 뭘해 그게 아니라 나도 짰거든 원래는 어 근데 시켜봤는데 너무 구려 그래서 성음의 말 듣기로 했지 어 빌드를 잘 짜더라고 그래 성음이 빌드 한번 볼게요 네 저는 성음이 보면 항상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연보성이 빌드 왜 이따위로 짰냐면서 계속 아 이거 제가 오해를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하하하하 그러면 철화대에서 테란들이 저한테 빌드죠 김재성 사태가 이거 좋다 해봤어요 개쓰레기인거에요 응 근데 준비기간이 하루밖에 안 남았어 보성이 형한테 다음날 얘기했지 저거 아닌거 같으면 좀 바꿔야될거 같은데요 어 근데 내가 파이할때 아무 말도 못해 어 그니까 보성이 형이 도와준 아 그래서 보성이 형이 도와준거야 아 아 그런거야 아 아 자 일단은 시비암마다 그 다음에 큰입구맞기 그 다음에 큰입구맞기 그 다음에 큰입구맞기 응 큰입구를 이렇게 그냥 좁게 하는거야? 원래 배럭 밑에 한칸 띄우는데 음 한칸 미스났어요 지금 맞지 이게 뭐야 이거? 실수? 이렇게 막기도 하나봐요 아 어 아 잠깐만 이거 팩이다 뭐 아 이거 뭐 전진팩 이런건 아니겠지 아닐 아 그냥 같이 그냥 짓겠지 어 아 저기 가운데를 팩으로 막으려고 할수도 있겠다 여기를 공간 넓으니까 아 근데 배떡을 페이크하고 그냥 벌쳐 달리는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아까도 이런판이 있었는데 연습할때 드론 그냥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아 좋다 그렇죠 가스를 무조건 들어간다 무조건 들어간다 무조건 들어간다 그것도 얘기해줬어요 들어가봐 들어가라고 그랬잖아 아 이 새끼 뭘 얘기했다는거야 아 아 개 스트레스 받네 진짜 이씨 아 아까 얘기하고 왔는데 왜 이러는거야 아니 뭔데 이게 아니 이 새끼 아 이 새끼 존나 어이가 없는게 내가 욕하려는거 알고 미리 욕하는거 성질내는거 봐 이 새끼 또라이야 그냥 이 새끼 노홍철 형님처럼 하고 있네 아니 이 새끼 내가 뭐라할라 했는데 지가 먼저 욕 그냥 해버리네 야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이걸 왜 안 내려놓으러 가냐 이거 오버루도 들어 못보잖아 최악이에요 자리도 최악이고 지금 나도 아까 말했는데 들어가라고 맞아? 같이 얘기했어 같이 뭐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서 가스 보고 나와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침착하게 얘기하면 안 돼 진짜로 안 들어가면 뭐 진짜 가마 안 놔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2억에 남는다니까 이거 봐봐 이거 맨날 안 듣잖아 이렇게 김명원도 얘기했잖아 그래 드론 쳐서 치면은 무조건 본진까지 들어갔다 나와라 가스를 바라라고 했죠 이러면 큰 안 박지 않아요? 안 박아 어? 아 뭐야 왜 안 박아 이걸 맞아? 어? 아 이거 아니 큰을 안 박아? 아니 저기 정면에 시야도 지금 없잖아 아 아 아니 큰을 왜 안 박아 아니 아 그래 잠깐만 이거는 준비한 거긴 한데 타이밍이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빨리 빨리 좀 어떻게 아니 큰을 박아야지 몰라 와 또라이다 메카닉 할 거 아니야 아 아니 야 이거 아니 근데 이런 상황 만약에 못 본 상황이면 이거 왜 큰을 안 박는 건데 그냥 바이오닉으로 아는 거야? 그렇게 안 찍어 왜 생각을 하니까 아 그냥 안 들어갔지 워너원 봤어요 근데 걸쳐 안 뽑긴 했어 일단 아 안 뽑았어 아니 뽑았어 너무 늦게 나왔잖아 원래 와야 되는데 그렇긴 해요 키들 안 찍어요 지금? 일단은 저글링을 어 근데 야 이거 이거 밍이야? 바로 돼? 어? 어 근데 잠시만 어? 어? 됐다 됐어 아 뭐해? 아 아 이건 아니지 아 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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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가는 것도 괜찮아 아니 그럴 수도 나쁘진 않아 여기서 여기서 히드라 나오면 히드라 나오면 아 야 왜 와아 이야아 야아 대박 와 정신 나가고 와 안 걸리고 히드라 나온다 왜 히드라 나오면 히드라 나오면 히드라 나왔잖아 히드라 나왔지 히드라 나왔지 히드라 나왔지 잘 막았는데 막고 가면 좋은 거 아니에요 뭘로 막으러 워너원인데 안컥? 아니 근데 갔으면 무창 났는데 아 맞지 그냥 칠 수가 없는데 아 이거 다 보내서 룩 때려봐 아 근데 이게 상황이 ㅈㄴ 좋은 거긴 해 왜냐면 너 성큰으로 막아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럴카오면은 못 막지 않나? 상대 그거였다 발키리 하려고 했다 그래 이거 내가 발키리 할 거 같아 그래가지고 럴카오 하는 거긴 하거든요 아 니가 발키리 할 거 같으면 씨발 말을 제대로 할 건가 개새끼야 계속 뒤에서 꽁씨렁꽁씨렁 버리고 있어 나 병실이야 그냥 내가 씨발 그냥 똑바로 얘기했네 아니 그리고 봐봐 이거 뭔데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여긴데 아니 뭔데 이게 성흠아 이게 근데 나 진짜 이게 뭐야 짐 그대로 하는 거야 이게 올인인 척 운영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게 그 김우아랑 좀 비슷한 컨셉? 얘가 중후반을 잘하니까 일단 투앨럴크로 올인인 척 하고 중후반 가는 거야 아니 근데 진짜 냉정하게 바라볼게 게임 질 수가 없긴 해 어 그냥 진짜 질 수가 없긴 해 이거 여기 게임 터져 어 괜찮아 괜찮아 상대 봐봐 쫄잖아 이걸 노린 거긴 한데 고장났다 닥쳐! 뭘 노려 이 새끼야 뭐 아까는 뭐라 했잖아 왜 이제 와서 노렸대 너 씨 밖이야? 가는 척 맞아 좋다 가 가 가 가 서플 다 안 깨서 어 좋아 덩커 하나 더 짓고 막 CG탱크 안 뽑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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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나간다 정신 나간다 정신 나간다 스캔 없잖아 어 없어 없어 일단 서플 깨어낼 수 있거든요 좋았어 좋았어 빌드는 좋았어 이러고 하이버 가는 거야 감사합니다 빌드는 좋았어 성웅아 빌드는 좋았어 근데 너 너가 나라의 터치 좀 받아야겠다 알겠습니다 너 바른 치는 방식이 썩었네 어떻게 가르쳐야 되죠? 아니 네가 그냥 갑이라 생각하고 그냥 막아라고 너 뭐 파이한테 말을 못한다며 근데 생긴 건 이러는데 가르쳐 때 뭐 존나 스윗하긴 해 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뭐 고실려고 그러네 야 이 새끼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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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내가 그거 하면 안 돼 아니야 우리 범업범 있어요 우리 금지 금지 진짜 범업범 있습니다 빼고 야야 위로 가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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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좋다 어 오 오 박уз 정상을 해 놨상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 것 같아 야 마지막 쪽 빼라 하나씩 빼냐 잘하는 거지 이 새끼 형 뭐라 하는 거야 하이브 하이브 깔끔하다 지금도 엄청 좋네 아 안 죽었어 까지마 야 근데 얘는 잘한다 이제 바이오닉 해가지고 탱크 나올 때 아 근데 이거 진짜 소심만 원 하나 할게 JS의 빌드 너무 못 짠다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존나 어려운 거 썼어 이거 사태가 만진거야? 내가 빌드 줬던 거 뮤탈이었다 그니까 당신 짜지 말라고 뮤탈이었으면 개맞춤 당했잖아 내 빌드 썼으면 전다 진짜 이게 여러분 중요한게 김명훈이라 생각해서 사태가 이렇게 짠거야 근데 이 새끼가 짠거야 그니까 간판이 중요해 여러분들 간판이 중요해 진짜로 김명훈이면 무조건 밀탈쓰거든 맞지 맞지 근데 난 안했거든 사회처리까지 깔끔하게 좋다 에이스 탔다 아 그리고 정소희가 디파우니 디파우니 진짜 잘 써 거의 김민철이야 그래도 김민철 말고 김명훈인데 김명훈으로 해주지 우린 냉정해 그러면 알려줄때도 난 이렇게 하라고? 아니야 당신 제자잖아 왜 요즘에 애들이 내 말도 잘 안듣고 김민철이 이렇게 하라던데? 라고 해야 들어 아 씨야 아니 웅진이 웅진이 했을때 김민철보다 훨씬 잘했다고 지금도 잘하는거 아니야 형이? 지금? 형이 더 잘하지 않아? 그건 아니고 형 애들 그거 제가 좀 단돌이 치겠습니다 아니 김명훈이 있는데 아무리 예선 탈락했다지만 그건 아니지 진짜 어 알고 계시네 당연하지 다 알지 아니 이거 너무 어려워 아 맞아 어려운데 이거 막말로 여러분들 이거 진짜 그 누구야 기누다도 이거 소화 못하는 빌드야 이거 맞잖아 이거 발퀴리 했다가 이거 원호는 어떻게 해 이거 근데 여기 가스가 너무 많이 남는데 어?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처리를 너무 많이 지웠어 아 저 억가 좀 하지마 아니 억가다 디파만 뜨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쓰면 되지 아 그냥 밥이나 처먹어 그냥 아 여기 억가를 하고 있어 계속 안 그래도 아까 군것질 좀 하고 왔어 아 근데 좀 가스가 뭐 쓰긴 해야된다 아니 디파 나와야 돼 디파가 나오긴 해야돼 이거 어 디파가 나와 아 근데 야 디파 왜 안나와 이제 나오지 디파 컨슈머 돼있는거 맞아? 아니 실수를 안할수도 있어 실수 아니면은 돼야 돼 아니 디파 컨슈머 돼있는거 맞냐고 또 대답 안하니 제가 가서 확인하고 올까요 아 그게 아니라 컨슈머 시켰냐고 아 시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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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돼있냐고 디파 나오면 컨슈머 돼있냐고 당연히 돼있어야 정상계기는 해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될텐데 어 여기서 조금만 시간 걸자 시간 걸자 아 근데 여기서부터 아 됐다 됐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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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디파 디파가 왜 이렇게 안나와 아 디파가 좀 근데 전진성큰 너무 좋아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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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스코지 뭐야 어 이거 잡자 그냥 야야야야야야 나ленияnem fear appeared 자 컨슈! 야 미쳤다! 진짜 개미쳤다! 깨끗하다! 와 이걸 한다고! 런컨지 알았어! 런컨지 알았어! 수업! 수업! 그렇지! 와 디페시브다! 야 이거 진짜 잘한다 대단하다 이거? 방업도 돼 있어! 스커즈 박아! 아니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 스커즈 박자! 아 진짜 6티어에서? 연습량이 장난 아니야 아니 이거 뚜바비 잘 가려야겠는데 얘? 얘가? 와! 느낌있다! 내가 가르쳤어! 개소리야! 니가 뭘 가르쳤는데! 와 근데 이건 진짜 너무 잘한다! 와 이거 지렸다! 진짜! 이제 한시 안마다 먹고 두퍼낭 하면 돼! 와 이거 진짜 잘한다! 근데! 얘 테란 누구라 했지? 햇살! 불의 햇살이야? 이게 레이트비칸이 거라는데? 레메까지도 얘기를 방금까지 방금 전까지 연습한 게 레메입니다! 아 그래? 레메야? 방금 전까지 레메 예측했어요! 단호하게 얘기했어? 단호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뭐부터 뽑아야 된다! 못 뽑아야 돼요! 퀸 먼저 뽑으라고! 어? 삭가스 돌리면서 퀸 뽑으라고 했어요! 일단 올드론 찍으면서 퀸 뽑으라고 했습니다! 어 진짜? 퀸을 뽑아? 퀸도 씁니다! 어 퀸은 퀸이 돼? 오 티오가 퀸 돼? 되돼! 진짜? 좀 어색하기는 한데 어색하게! 그럼 당신 여기 왜 있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다 갈 줄 아네? 저그는 선순발이야! 근데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5티오죠! 와 이게 스타 대학의 좋은 점이다! 아 존나 잘한다 둘 다! 그치 그치! 얘는 레이트메카닉으로 하고 얘는 퀸을 뽑네? 수준이 존나 올라갔다! 와 드론 너무 잘 쬐어! 와 근데 진짜 잘한다! 지금 더 잘하는 거 같아! 군육성아! 아 까지마 잘하고 있어 지금! 아 근데 수준이 너무 높다! 울트라퀸을 하자고 그랬는데? 아 근데 수준이 너무 높아! 울트라퀸을 하자고 그랬는데? 어 울트라퀸 하라고 그랬어! 쉽게 쉽게! 와 이 레이트메카닉을 딱딱 바로 가고 이걸 맞춰가고 와 너무 잘하는데? 원래 저거 울트라퀸 번이었어야 되는데 그건 실수한데? 음... 그래도... 드론 잘 됐으니까! 너무 잘했어! 포인트를 알잖아! 디파 뜨면 안전하니까 드론 채우는 나하고 포인트! 아 진짜 김민철처럼 한다! 나라고 안해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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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명원이 형처럼 한다 그렇지 그렇지! 아 쓰엠 안쳐서 아... 헤헷 챠ross –-, –- – oll Meernet – 서우 – 야 진짜 민철이처럼 –... 느낌 – 아 진짜 뭐야 – 아 잠깐만 아드업 안 돼 있는데 아 근데 이거는 의미 없어 이거 성큼 잘 박으면 돼서 이런거 상관없어 이런거 진짜 그리고 이제 멀티만 좀 펴주면 되거든요? 멀티 펴주면서 야 근데 햇살이 왜케 잘해? 어? 벌써 온다 아니 얘 왜케 잘해 햇살이? 형대도 잘하는데 아니 왜케 잘해? 기파 끌고 가야되는데 이제 그러면 아니 뭐야 공격을 나오는데 핀 아직 많아 아니 이게 뭐야? 아 아까 퀸 보고 바로 나오나보다 아니 이거 근데 디파이 써야되는데? 디파이 써야되는데? 아 근데 이거 잘 막아야되 병력 얼마나 했지 테란? 아 없긴한데 그러니까 겁주로 오는건데 아드레날린을 안한게 변수기네 아날라 안되있어 아 잠시봐 이거 테란 너무 잘써요 왜케 잘해? 아 근데 아날라왜 왜 아 안되있다 아 야 근데 이거 아날라 존나 큰데 어 어 퀸퀸 와 야 잘한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근데 여기서 내가 오늘 드랍까지 시키려고 그랬거든 머리위에 나개지마 제발 뭐 드랍이야 당신도 손꼬여서 못하는건데 시켜 어쩐지 안되더라 드랍 소리야 근데 이거 안마당 코너에 혹시 더욱붙어있나 야 소호 와 나이스 와 소희야 와 소희야 살린구나 아 왜케 잘해 와 한시 봐볼래 한시 안마당이 드론있나보네 안마당 코너래 맞지 아 5시 아 5시 안마당화해 아 5시 아 5시 와우 퀸 많아찼어 퀸 많아찼어 퀸 많아찼어 야 이게 어떻게 오티오야 둘 다 존나 잘한다 수준 개높다 이게 대학대전이야 아까도 오티오 대전이었는데 뭐 왜 니학새끼를 이거 다 먹자 이거 이거 브루들링 오브 안했어? 왜이렇게 야 마나 돼있잖아 가야지 이거 뭐 망한거 아닌가 아 설마 긴장하면 그럴 수 있어 야 근데 이거 안마당 밀리면 안돼 이 병력에 퀸 와야돼 퀸 안 돼있는데 아 맞아? 브루들링 오브 안한거 같은데 아 안했나보다 뒷파랑 한턴 더 버텨야되잖아 이슬잡는거 나이스 아니 야 이거 밀리면 안되는데 돈이 너무 아 온다 시발이 근데 왜이렇게 잘하냐고 어 나이스 와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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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시발 뭐냐 미쳤어 인구수 200이야 와 야 인구수 200이야 저거 어딘가 울트라 존나많은거 같은데 와아 와아아아 야 운난 짜증나죠? 와 오케이 시발 이게 야 울트라 좋았어 와 아니 맨날 병신같은 게임만 보잖아 와 존나잘한다 둘다 와 미쳤다 이거 오일 더잘하는데 오일 더잘하는데 와 야 4일업이야 어클도 잘 찍어놨고 와 피는 와 와 존나잘한다 뭐냐 세시 세시마고 와 럴커 내가 세시 갔다 놀아있거든 아 숟가락으로 치마 아 진짜 가만있어 그냥 아니 무슨 대가리에다가 드랍 떨길려고 하는 사람이야 와 원래 안하는데 내가 오늘 봉준이니까 보여줄래? 하고 알려드렸는데 안 되더라 아나롬이다 시켜 아나롬이다 아나롬은 왜 안하냐 소희야 영훈이 형도 아나롬 식수 많이 하는데 왜? 와 미쳤다 와 와 야 얘는 진짜 에이스다 슈퍼 에이스다 그냥 와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영준이도 알다시피 테람이 존나잘하는 거거든 와 와 와 와 와 이거지 와 와 개 미쳤 개 미쳤는데 개 잘하는데 진짜 왜 이렇게 잘해 진짜 뭐야 와 이거 말이 돼? 왜 이렇게 잘해? 와 내 햇살도 피셜 잘한다 그러니까 햇살이다 존나잘한다 텐크 면업이야 지금 아 2일업이야 1일업이야 아 아니 근데 둘 다 잘한다 근데 진짜 이거 좀 게이머 경기 같긴 하다 어 그러니까 테란 이거 여기도 멀티 먹고 있어 와 이거 레이트백까지 진짜 힘든 건데 네 와 아니 근데 이거 막다 막다가 이게 좀 약간 테란이 지치긴 할 건데 중요한 건 아나로는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수가 안 됐나? 저거 모르면 계속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 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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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걷어 그냥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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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 걷어버려 깔끔해 가자 그렇지 와 저그답게 한다 저그답게 와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잘한다는 거밖에 안 나오는데 아니 아니 얘 원래 잘해? 아니 아니 뭐야 아니 아니 야 이거 미쳤어 그냥 내가 알겠어 내가 알겠어 야 이거 미쳤어 야 6대 타임 좋아 내가 알려줘 와 야 말이 돼 이게? 야 뒷판 좋아 좋은가? 와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어깐 다 하더니 이제는 하나만 해 제가 알려줬습니다 와 와 와 와 아 당신보다 잘하는데? 인정 아니 뭐야? 뭐지? 아니 존나 잘하는데 그냥 말이 돼 이게? 뭐 이러면서 멀티체크도 다 하고 어 와 와 야 야 얘 상대로 레미하면 안 돼 레미하면 안 돼 아니 그니까 메카닉하면 안 되겠네 와 씨 아니 그리고 인구수가 배송이백이다 그니까 와 진짜 잘한다 와 미쳤다 아니 와 개 미쳤네 이거 말이 되냐 이게? 아 이거 하나는 일부러 안 쏘 와 와 쏠려다가 안 쏘네 와 아드레날린 안 한거 조금 아쉽긴하다 저거 빼고 어 이거 와 완벽 그냥 그냥 아드레날린만 했으면 그냥 100점 만점 100점이다 와 와 쌌다 쌌다 와 가는거야? 하 간다 설마 다가다다 가느냐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거 왜 이렇게 잘해? 공주야 너 이거 할 수 있냐? 나 못해 나도 못해 나 저거 못해 저거 나도 못해 저거 시프트로 다다닥 하는거 아니야? 맞아맞아 와 와 손이 빠르다니까 럭드보다 좋다 했잖아 내가 그니까 와 있었어 아비야 아 아 쏘리 쏘리 어 6시도 먹고 이제 하자 어 12시도 먹고 그래 와 개미쳤다 와 지금 11시 가면 최곤데 와 11시랑 여기 놔둬서 가면 끝나 근데 진짜 이름만 가리고 보면 김명훈이라고 해도 믿겠다 그니까요 그 인정 근데 김민철이라고 하고는 안 믿는데 김명훈이라고 아 인정 인정 와 와 진짜 진짜 지렀다 잘한다 근데 이게 맞아 내가 이겨줄게 확실하게 이겨주고 기색 꺼오는거 문준아 빌드가 좋았지 아니 그냥 얘가 잘하네 아니 아니 근데 얘가 그냥 잘하는데 진짜 얜 뭘 해도 제껏 마이 야 와 미쳤네 아 근데 내가 공중병 화라했는데 내 말 안 들었어 아 당신 말 왜 들어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정산대 세다 아 근데 진짜로 아니 이게 좀 약간 필패카드들만 좀 잘 이렇게 하면은 와 진짜 잘하겠는데 진짜로 와 진짜 강금할게요 와 진짜 미쳤다 나 이건 명명을 들었다 킹 유지하라고 아 한 분에 반 10 10가지 뿐에 하나 들어갔다 아 맞아맞아 아니 이건 햇살이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겠는데 실력 차이 느끼지 않나 어 이건 실력 차이가 느끼겠 왜냐면 햇살이가 정말 못한게 아닌거든 잘했어 해란 잘했어 해란 지금 에드온 숫자봐 와 아니 그러니까 웬만한 3,4티어보다 잘해 진짜 인조 럭도 못하여? 아오 와 아니 와 미쳤다 와 이거 말이 되냐 이거 와 뿌듯하다 뿌듯해 그래 와 진짜 느낌있는게 와 이게 스타대학이야 이게 교수가 알려주고 학생들이 이렇게 경기하는게 스타대학이야 와 미쳤다 이거는 이런거 얼마나 뿌듯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뿌듯하겠다 알려드도 나지 마치 옛날 럭드가 이런적이 한 번 있긴 했었어 야 존나 뿌듯하지 진짜로 어 아니 이러면서 소모하면서 200 바로 채우는게 존나 좋다 그치 어 생산도 잘해 와 그래 이게 대회야 아 이거 이런 대회가 와 와 와 진짜 와 와 이거는 미쳤다 씨 진짜 와 와 이건 미쳤다 진짜 와 와 이야 와 아 나도 놀랍다 섹시하다 와 야 오 별거 아니라는데 오 오 잠시만.. 어? 아 이거 프로게임할 때 김병훈 느낌 나는데? 별거 아니라는 듯? 이 정도는 미쳤네 진짜 너무 잘한다 근데 이게 스타대학인가 봐 여러분들 존나 잘한다 진심으로 오빠 없이 정선대 경기력이었습니다 소희야 너 잘한 거 알아? 왜? 좀 부족했어? 뭔가 좀 생산이 잘 안 돼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너 근데 아드레날린이가 안 했어 아 그니까요 근데 너 너무 잘했어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이때까지 본 스타중에서 와 진짜 깔끔하게 잘한다 오 티어가 말도 안 된다 이런 느낌이었어 럭트보다 잘한다 했어 정말요? 진짜 럭트보다 잘해 진짜 럭트보다 잘해 와 미쳤다 와 야 상대가 못한 게 아니거든 상대가 존나 잘했거든 근데 넌 더 잘한다 맞아 맞아 어제 킹쌤이랑 흠쌤이 하루종일 계속 다 죽여가지고 와 근데 여기서 너 왜 김명훈이 뭐 이렇게 더 들어가고 더 이렇게 예를 들면 더 알려주려고 드랍까지 하고 이렇게 시도하는지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다 흡수되니까 맞지? 드럭 포기하실까 하셨어요? 오늘은 포기 아 근데 좀 아쉬운 건 너 왜 저기 경기 들어가기 전에도 성음이가 저기 그 드론 들어가라고 했는데 본진 들어가라고 했는데 왜 안 들어갔어 어 폴리 다섯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일곱시잖아 일곱시잖아 거기 일곱시잖아 다섯시 드립을 치고 있어 이거 개소리야 너 대체 니가 다섯시라고 생각한 거야 설마? 아 내가 다섯시구나 아니 근데 여자들이 다섯시 일곱시 잘 모르긴 하더라 아 근데 갑자기 정이 떨어지네? 아 근데 진짜 너무 잘했다 와 진짜로 너는 그거 처음에 드론 그거 말고는 그냥 100% 그냥 그냥 끝 나 너무 잘했어 100점 와 야 눈호강했다 나 원래 이게 여자애들 스타 보면서 눈호강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와 눈호강을 하네 감사합니다 와 개지렸다 와 잘했다 잘했다 와 인정 인정 와 재미있었다 너무 잘했다 다음 이제 카이리인데 기나야? 어떻게 보면 여기가 승부처 와 여기가 진짜 여기가 승부처에요 여기가 완전 여러분 묻힌 대상 아니야? 둘 다 묻힌 대상 여기가 승부처 진짜로 근데 이거 기나 지면 안돼 왜 기나가 3티어때 얘 7티어였어 아 그건 맞지 카이리 진짜 얘가 가르쳐주고 그랬어 지보다 이제 더 잘하잖아 그러면 반대로 카이리 재능이 미친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메형이랑 경모형이랑 셋이서 그 말 하긴 했어 얘는 그냥 미쳤다고 카이리? 약간 말이 안되긴 해 근데 기나도 솔직히 낫배드야 근데 얘가 너무 그거라서 약간 이런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김명훈이랑 김민철이랑 이제 웅진에 있을때 여러분들 좀 많이 비교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럭드가 김명훈 카이리가 김민철이 된거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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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짓말하는게 아니라 웅진에 있을때 김명훈이 김민철 거의 어버 키웠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어 그거 맞지 야 진짜로운이 지금은 예선탈락하고 개그맨같이 보이고 저그하면 떠오르는 이름중에 하나야 아 그거 알죠 그거 알죠 근데 이제 김민철이 아 진짜 어버 키웠어 민철이가 맨날 물어봤어 매운이 형한테 어 뭐 어떻게 해야되냐 어 다 알려줬어 그니까 다 알려줬는데 김민철이 다 흡수하면서 마치 마인보우처럼 이제 성장을 했다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능력을 뺏기면서 이제 점점 태양 아이씨 그래서 요새 물어보면 잘 안알려고 아 아 근데 재밌네 아 정선대 재밌네 아 근데 경기력이 재밌네 경기력이 내가 어제 새벽까지 연독이 도와줬습니다 기난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 그런건 억가하네 어 그런건 억가하네 어 이게 또 스타대학은 이겨야 재밌어 아 아 근데 진짜 와 이거 박수다 여러분들 아 근데 여기서 아 이게 이 방식이 그거네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 방식이네 자신있는거 근데 여기서 하나 끊어줘야돼 어 여기서 끊어줘야되는데 오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준비 됐거든요 하이리드 기나 가보겠습니다 기나야 이게 진짜 중요한게 서로 자세히 있는 카드거든 음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승부처네 근데 제가 이제 엔트리 짤 때 네 그 총장님이랑 좀 약간 의견이 달랐던게 네 저는 냉정하게 무경기 네 이게 힐이가 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뭔가 이걸 좀 끊어야 될 것 같아서 영진이 냈거든요 어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형님은 BJ를 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태경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아니 지금 김구영은 분명히 엇가하려고 뭔가 준비중이래 저 몰랐어가지고 그거를 아 좋아요 아 근데 이거 힐이가 이게 얘를 좀 잘하는게 얘 커세어 못쓰잖아 아직도 못쓰지 어저께 시켰다가 어 안돼 그니까 옛날에 병구영도 포기했었어 어 얘 커세어를 못쓰어서 좀 이 느낌으로 준비했어 원래는 커세어를 준비시켰다가 안되는거 억지로 하지 말고 잘하는걸로 극대화시키자 아 잠시만요 이거 구투? 아 와 잠시 이거 뭔데? 우리 포지 와 진짜? 개좋은거 아니야? 오 좋다 시바 뭐야 당신 아니 난 파일럿서치인줄 알았어 아니야 10포지야 어 그니까 포지는 알았는데 파일럿서치인줄 알아가지고 이러면 괜찮네 아 이러면 존다 좋은데 10포지 양박서치 야 따거슨 야 야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이러면 개맞춤이긴 한데 아 근데 이거 구투 알아 얘? 구투 확인해 아 3티어인데 알겠지? 아니 며칠전에 김무아도 알았어 3티어인데 국수도? 어 국수 어디갔어? 국수 올라갔어요 아 국수 또 국수 먹으러 갔네 아 나 진짜 와 근데 카이리님 눈빛 살 뻔한데요 지금 어 아 나 진짜 아 근데 이거 이거 원래 구투 이렇게 해? 이거는 좀 그 새로운 구투인데 이거 짭재가 하던 거였거든 어 부유하게 맞지 부유한 구투에요 이거 완전 본인이 아니고 아 잠시만 성캐논 막아? 아니지? 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 잘했다 잘했다 진짜 다행이다 성캐논이어서 게임 터졌다 이거 아니 구두로 배제야 어 둘 다 묻힌 대상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누가 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길지 모르겠는데 아 근데 히리가 은근 좀 약간 대회에서 못하던데? 어 그래가지고 기나가 괜찮지 않을까? 야 이거 들어가서 스포닝풀 보고 아 근데 이거는 구투든 시비아피든 똑같이 하면 될 거 같은데 아 그냥 암만한 그걸로 그걸로 체크해 암만한 타이밍으로 야 게이트부터 지어라 너 캐논부터 지어오면 진짜 맞아 어 롯지에 오오 그래도 개념이 좀 있구만 3티어인데 뭐해 이 새끼야 너 뭐해 왜 안 지어 어 잠깐만 어 뭐지? 왜 이렇게 늦게 지어 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파일럿 하나 더 짓자 그렇지 야 그래 그래 이 정도는 해야지 캐논 이제 막말로 가스 짓고 그렇지 야 전태기보다 낫다 그래 가스 이제 지어 이제 지어도 대각선이라서 진짜 그렇지 와 나보다 잘하는 야 인정 와 고남빌링 은퇴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아 아 잡혔다 이 새끼 어? 아 뭐야 아 진짜 씨 야 이거 야 이게 더 커 아 아 이걸 왜 잡혀 이거 잡히면 안 되는데 근데 저거 왜 가스가 안 올라가지 4엣이야? 아 4엣인데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한 마리 더 나가야 되잖아 이러면은 저거를 봐야 되는데 프로브로 아 저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어 체크하느냐 안하느냐가 아 몰라가지고 아 나쁘지 사이버 사이버 그러니까 이제 프로브가 어 3땡이 있네 이러고 이걸 알아야 어 4엣 되니네를 아는데 모르니까 근데 히리도 좀 긴장한 게 이게 한부대 이렇게 돼있다 아 4엣 되니너 아 근데 야 이거 너무 아 너무 부유하다 너무 부유하다 다 써야되있냐 야 이거 노가스 4엣 아 못 들어갈려나 가현 제발 봤으면 좋겠는데 어 오 나이스 어 놓쳤다 야 이거 노가스야 아까 4엣 되요 아 가자 노가스 야 노가스를 봐봐 노가스만 봐도 봤다 그렇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어떻게 해 너도 존나 쪄야돼 테크로 못 죽여 이게 히드라 뽑아서 어 가자 전낮 쪄야돼 어 그렇지 어차피 스타게이트 안가지 어 그럼 아니 스타게이트 안가면 최재가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안가면 좋은데 저게 커세어 맞춤이라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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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냥 얘 안 봤으면 막 캐논 짓고 막 이랬을텐데 캐논도 안지워도 돼서 어 아니면 또 973도 생각해야 되는데 히드라 이거 너무 좋다 상황이 게이트 늘리면 되죠 그치 여기서 게이트 하나만 더 늘리고 1런이 져야돼 아 근데 그거는 선택인데 여기에서 암마다 가스 안찍고 사게이트 할 수도 있고 가스 달고 인력값대로 할 것 같은데 그쵸 이렇게 템 빨리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 오엣 와 존나 쨍이 난다 아 근데 이거 상황 자체가 이러면 컷에 안가가지고 뭐하는데 근데 이러고 이러고 뭐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칸드라 아 아 근데 아칸드라가 안 돼 보면은 바꿔야되는데 어 그니까요 얘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그게 중요한 건데 어 아칸드라하면 안 돼 아칸드라하면 개말리는데 띄워야되거든 아 근데 안진네 안진네 늘리네 늘리네 오오 그치 봤으니까 다르게 해야지 오오 아 이제 얘가 원래 4개까지 올려도 되는데 오케오케 아 근데 이거 아칸하면 안 되는데 아 이거 보고 안하겠지 그치 이게 노카스인데 아칸 안하면 안 돼 그니까 아칸드라 할 때 이제 뮤탈하면 해처리 부시려고 음 근데 늘리네 아 근데 이새끼 이러고 아칸 찍을 거 같아 나도 불안해서 말 안하고 있어 아니 근데 질럿 보내면서 히덴 있으면 아칸 하지 말라고 그랬어 오오오오오오오오 뭐 안 할 거야 봤으니까 저거 appear 임명값 좋은데 아니 노카스 인걸 봤기 때문에 그치 무조건 히드라니까 아니까 그래 이거는 뭐 상관없는데 여기다 파일라 하나 짓고 이제 좀 약간 인프라 준비하자 아 근데 이런말 하기도 해 아 근데 이런말 하기도 해 왜냐면 노가스라서 히드라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죽고 바로 사이 히드라 땡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진짜 아칸 만들면 절대 못 이긴다 진짜 아칸 만들면 게임 터진다 진짜 근데 진짜 만드는거 아니야 이거? 불안한데? 아니 근데 말이 안되는게 히드라 오는거 예상하는데 아칸을 쳐만든다? 이건 진짜 이제 바람이 뛰어야지 지금 얼마나 있어 이따가 이제 히드라 막 뽑고 있을텐데? 이제 뽑아 이제 뽑아 어 잠깐만 가봐 확장 하나 깰거 같은데 어 뭐야 너무 째인데 저거? 야 4개째네? 아 우리 가야 무시하는거야? 형 공발리를 세게 뜯겼으면 끝났겠다 아니 지금도 좀 위험한거 아니야? 위험하지 지금 공업질러도 아니야 오오오오오 공의력이 어디있어 야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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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히드라 때리지 말고 싸워 아니 뭐해 잘 싸워봐 잘 싸워봐 잘 싸워봐 괜찮아 잘했어 잘 싸워봐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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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질러 뛰어오지 지금 오케이 좋았어 잘 싸워봐 잘 싸워봐 잘만 싸워봐 추가질러 오잖아 근데 이거 이미 이들입니다 잘만 싸워봐 추가질러 오니까 3질러 이거 잘 싸워야돼 그냥 같이 싸워야돼 아 애매하다 캠 찍었나? 그냥 쌩가자 쌩가자 안가른다 빼야되는데 이런 빼야되는데 쌩가 봐 위로 위로 갈려나? 위로 갈려나? 다행이다 아 그렇지 아 아카 난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스톰이다 진짜 아칸 맞았으면 위로 올라갔다 지금 이제 여기서 팔개뽕 때리면 되죠 팔개뽕아 팔개뽕 아 근데 이게 이득은 아닌 아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하다 원래는 이득인데 저그가 너무 짠 상태라 애매하다 좀 집중해서 싸웠어야 했는데 막 해철대고 이래가지고 저그가 지금 살짝 좋은 어 저그가 좀 확긴 하다 이거 아 근데 이거 못 이길 정도는 아니야 잘 싸우면 돼 이거는 드랍퐁 한번만 나가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니 게이트를 좀 여기다 좀 짓지 이렇게 엉졸하게 파일럿 짓냐 아 게이트 짓때가 지금 아 게이트 짓때가 없네 아이씨 여기다 좀 지어줘 널찍널찍하게 좀 하지 패시 이거 빼야된다 포즈 돌아가고 있나 당허? 네 아 오케요 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 이거 드랍템 한방 퐁 나가면 되니까 아 근데 이거 이거 다음 넥스트가 뭐야 저그 저그 이거 같은데 그냥 히럴조이기 아니야 영원히 못나오게 아 그거 같은데 근데 히럴조이기가 되려나 이게 삭카스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랍템으로 쭉 나가야지 여기서 저그 스파이어 아니면은 뭐 드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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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히럴조이기 야야야야 빼야돼 왜 싸워 왜 싸워 질러를 버려 아 질러를 왜 버려 왜 이래 아 그냥 셀카던가 그냥 여캠은 가만히 팔기폭하는게 최곤데 돈이 좀 어 이제 포네 이제 돌리네 근데 이거 때문에 혹시라도 여기 안 조여져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러커 이제 나올 때 됐는데 그니까 이러고 이제 조일텐데 어 스파이어 없지 그냥 맞네 그냥 히럴조이기 그냥 히럴조이기 근데 우리 지금 팀 여덟빵 있잖아 어 여덟빵 나오네 어 여덟빵 나오네 스파이어 한방 잘 싸우기만 하면 되겠는데 아 근데 이거 나가 있어야 되는데 아 나가 있는게 최곤네 나가 있어야 돼 아 야야야 아 아 아 야 나가 있어야 돼 여기 살짝 나가 있어야 돼 아 다 땡긴다 다 땡긴다 지금 럭크다 아 근데 이거 아 아 럭크 2이네 맞네 히럴조이기네 어 어쩌보 조이기네 어 어쩌보 조이기네 아 야야 어 어쩌보 털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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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싸워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아 야 이거 조여지면 안 돼 여기 나가 있어야지 막 센데 아니 야 왜 조여져 조여질게 아닌데 아 근데 지금 나가야 돼 이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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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보 없어서 그래 맞아요 어 나갔다 나가 나가 이제 나가자 이제 나가자 아 아 조금만 어 스톱 스톱 야 야 야 솔직히 더 써 써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쓰지마 여기에 여기에 쓰지마 6발 더 남았잖아 6발 써 여기에 써 여기에 써 침착하게 여기에 쓰라고 탭 있어 나이스 나이스 잘 싸우고 있는데 좋아 좋아 기사야 여기 밑에 드라우컵 나왔나 기사를 썼어 어 지금 개 잘했어 방업됐지 여기까지 토스 방업됐지 어 이러면 안 나빠 안 쪼개졌잖아 아직 아 5.5 5.5 5.5 어 있어 아 야야야 뚱드시 5.5 잘 팔린다 밀어내기만 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맞아요 여기까지 스톱 써봐 집중해봐 그렇지 나이스 추가 명령 없어 토스 추가 명령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뺏다 야 겨절하는데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야 너 가지마 이 새끼야 돌아와 아 돌아와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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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돌아와 이제 스톱 몇 방 아 근데 잠깐만 끝날 수도 있겠는데 스톱 몇 방 스톱 몇 방 어 어 어 끝나겠는데 아니 끝나겠는데 안 마당으로 가자 안 마당 안 마당간다 어 끝났다 이게 아니 끝났어 이거 세 방이잖아 세 방 있어 준영이가 계속 알려준게 후속 계속 당기는 거 계속 오잖아 어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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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아 아 아 아 야 이 개새끼야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이게 털렸어 이게 털렸어 아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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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잘해 와 이거 이거 이겨줘 와 이걸 이겨 하이템플러를 잘해 어 와 이거 이겨 하하하하 야 전투를 잘하네 야 3대1이야 와 미쳤는데 왜 이렇게 잘해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아까 그 뚫는게 존나 잘했어 진짜로 진짜 침착하게 잘 뚫었어 와 아 그리고 얘는 보고하네 악한 빌드였는데 이거를 바로 하이템플러로 바꾸면서 보고하잖아 이게 스타야 이게 어 맞습니다 그래 너 들라고 하는 소리야 너 너 네 기다려두고 있습니다 와 이게 스타야 이게 오히려 터치할 부분이 없으시죠 오 아 와 와 와 와 와 아 너무 예쁘다 아 역시 아니 마패 먹으려고 하는데 깍치지마 아 마패 마패 조금 아쉬웠어 아 잘했어 깍치지마 야 아 교수로 승진 아니 너 아니 너 조기호수부터 가스 딱 봤을때 뭔 생각 들었어 어떤 가스 노가스 딱 보자마자 프로구 잘했을때 가스 없었잖아 적은 가스 없었잖아 그래서 순간적으로 바꾼거 아냐 네네네 그러니까 뭔 생각 들었어 오 노가스네 그냥 자연빵 해야겠다 오 오 그냥 모르네 그냥 하하하하 뭐 사열땐 뭐 그거야 뭐 아니 노가스 봤을때 뭔 생각이 안들었어 그냥 가스 없다 아 맛있겠다 이랬어 네 병신 이겼다 이겼다 근데 그 생각만 한거라도 잘한거야 왜냐면 일단 뮤탈 아닌거 알았잖아 네 어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아칸빌드였다며 네 원래 야 잘 바꿨어 와 그리고 그거 바꿔서 이긴거야 솔직히 말해 맞아 거기서 만약에 아칸내 했으면 그냥 끝났어 네 어 와 개잘했어 와 그래 이렇게 보호하잖아 얼마나 잘해 진짜로 그래 너 오징어침 먹어 아 오징어침 아 아 아 아 아 가각상 준비해라 호바 어 양말에 거면 똑같이 여기 있어 비터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줬어 달렸는데 희수라가 눈에 보인다 만들지 말아라 아 아 잘했다 와 아 아 코스라인 좀 불안하다는거 이제 본부가 잘하네 아 왜 이렇게 잘해 진짜로 잘했어 코스들이 잘하네 코스들이 아 야 아 근데 기나가 미쳤네 잘했어 안 죽어도 돼 아니 근데 여러분들 JSA가 못하는거야 여기가 잘하는거야 아 근데 여기가 잘하는거 같은데 여기가 잘하는거 같죠 그런거 같은데 아 진짜로 아니 경기력이 존나 좋은데 우리 코스 전승입니다 진짜 전승이야 어 왜 이렇게 잘해 어 우리 100% 내중률 코스들 아니 근데 진짜 이번 그 C9이 여는 대회 철고양이 여는 대회 다크호스는 진짜 여기라고 생각이 드네 진짜로 정선되네 진심으로 우리 목표가 4강인데 할 수 있나요? 뭐 당신이야 왜 맨날 당신처럼 4강의 목표로 해 아니 왜 당신 그래서 4강에서 영구여가지고 헤쳐발린거 알아 아니 우리 이사장님이 4강이 목표니까 일단 우승으로 해야지 아니 뭐 4강 드립이야 갑자기 당신 4강에서 말이 안되지 그건 오랜사람 많은데 왜 굳이 또 너희들 프로토스 저거 다 진짜 허영무대 김명훈 4강전 1경기부터 5경기까지 다 봐 거기에 역사가 다 있고 그냥 희도회라기 다 있으니까 그냥 그걸 왜 봐 진짜로 단톡에 숙제 올려놔 그거 진짜 다 봐 진짜 그거 내 숙제 내준다 진짜 그거 꼭 봐라 진짜로 어 아니 왜냐면 김명훈 존나 멋있거든 어 진짜 꼭 봐라 마지막 스타리가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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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명경기야 진짜 보지 마세요 아 근데 야 너무 야 너희 너무 잘한다 이거 기세가 야 이거 기세가 개미쳤다 이거는 너무 잘한다 진짜로 아니 국수가 근데 잘했어 스타트는 좋았지 어 스타트를 잘했어 막말로 진짜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그였는데 갑자기 저글링들 막 운동회 하고 있다? 나 일단 집에 갔어 나 못 보겠다고 어 아 진짜로 와 근데 너무 잘했다 이거 어 다음 경기가 영진이야? 와 와 우리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 여기서 영진이가 해줘야지 아까 제안한 게 잘 되는 거긴 한데 아 근데 이거 저도 그래도 나는 나쁘지 않은 거 같아 기나가 이겨줘가지고 어 기나가 이겨서 어 기나가 네가 승부처였는데 어디갔어 어 기나가 승부처였는데 해줬어 어 아 신들의 전쟁 어 잘하네 와 아 근데 진짜 잘한다 여러분들 어 이게 뭐 3대1을 이렇게 만드네 어 나 물 좀 줘야 물 어 아니 며칠 전에 그 미니대학대전 급졸전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당했거든 어 그때는 코치들이 안 붙었잖아 어 우리 제대로 준비 안 했거든 그냥 직극으로 또 붙어 줬는데 어 명훈이 형 이리와 이거 나 이거 몰라 갓티어 알겠습니다 이거만 한 거 같잖아 어 야 내 진짜 이제 이제 어 보수직보다는 해설만 해주셔도 돼요 아니 안 가르쳐도 되니까 해설만 해주고 진짜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어 성흥이도 일로와 성흥이도 같이 해설해 어 이 다음이 아 다음 소심 하 내 조랑캐새끼 쌤통이다 진짜 나한테 연맥이고 어 준비됐네요 가보겠습니다 아 가로 졌어요 아 지랄하지마 아 진짜 가로가 저그가 제일 좋은 자리다 그거죠 아 하 계속 또 졌다는데 불리하다 아 맨날 불리해 당신은 진짜 아니 아니 유리한 적이 없어 왜 저그가 좋다 아니 우리 팀은 맨날 죽을래 웅진때도 존나 계속 불리하대 이재효 감독이한테도 맨날 자신있어 불리하대 뭐가 불리한거야 진짜 이거는 불리해요 아 요즘에 뮤탈을 너무 잘 쓴단 말이야 갓티오들이 근데 가로가 뮤탈 동선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데온이 특히 가로가 좋아가지고 대각이면 테란이 좋죠 자 큰 입구 맞기 큰 입구 맞기 하 영진이 연습 도와줬어? 도와줬지 아 그래? 어땠어? 내가 이겼어 아니 왜 왜 진짜야 진짜야? 아니 여러분들 제가 웅진에서 라스트댄스 춘적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원래 라스트댄스는 1군 프로리그 나가는게 라스트댄스잖아 근데 난 여러분들 2군경기 있어요 드림리그라고 드림리그라고 거기에서 라스트댄스를 추려고 연습 도와달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김명훈이랑 김민철인거야 저그가 아 근데 하고 나가면 자신감 존나 떨어지잖아 그리고 맨날 나한테 스타 접으라 했거든 여러분들 아 프로게이머한테 스타를 접으래 시발 그냥 존나 어이없잖아 여러분들 아 아직도 기억이 나네 더 빨리 접었어야 했어 넌 아예 웅진으로 왔으면 안됐어 내가 봤을 때 아니지 웅진가서 형들 알게 됐잖아 아 그건 맞지 그래 어 그건 좋은거지 웅진가서 배드민턴 존나 쳤잖아 내가 121212인가? 그런찍었는데 어 그러네 평가스 안하네 안사메 하 자 일단 무난하게 아 근데 이게 가깝나? 러쉬거리가? 어 러쉬거리가 지상으로는 좀 적당한데 평균인데 공중이 너무 가까워요 아 그러네 그래서 뮤탈로 조금 털다가 바로 그렇죠 바로 돌아와서 막고 아 공중이 존나 가깝구나 근데 또 저거가 한시를 먹는단 말이야 어 거긴 너무 멀어 여기? 한시 앞마당 먹어요 요즘에는 아 그래서 저거 거기는 3땡이구요 예 앞마당이 여깁니다 이 맨 뭔지도 몰라요 아 라면 내가 스타를 안한지 2년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그 감각은 살아있어 해소할 때 이 맨이 이번에 그 시나임대회 이번에 트래블 추가된 맨 어 그거예요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압박은 그냥 이제 안 먹히는 거고 어 유영진은 마린 무조건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컨트롤 이런거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지마 가 어 가자 이제 가 가 가 이제 뺍니다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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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이 정도면 됐어 살짝 견제 여기도 널칼도 있다 이거 히드라 뽑은 확률이 아예 없겠죠? 갓티어는 럴커가 거의 없는 빌드에요 어 웬만하면 99%정도 뮤탈 다 뮤탈을 쓰죠 럴커 쓰는건 이제 철구밖에 안쓰고 어 여기는 이제 뮤탈이 다 자신있기 때문에 어 아 근데 그거 변수 있어 뭐 쩌그들이 오프라인으로 하면 불리해 어? 알아주는구나 하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이건 진짜야 이거는 아 근데 쩌그들이 어 이거 뮤탈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면 불리하긴 해 이거는 진짜로 어 그래서 이거 그거 좀 변수가 있긴 합니다 맞죠 맞죠 지금 둘 다 오프라인이라서 유영진이 조금 이득 보는 상황 어 육조골링 빨리 뽑았다 어 살리러 가야죠 어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이거 그냥 하면 기세 싸움으로 하지 맞지 근데 뒤에 한 두 마리 더 있을까봐 아 안전하게 네 우리 선엠배거든요 어 빠른 엠배 저 마린 죽으면 게임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오케이 안전하게 가는거죠 스파이어 스파이어 왜 안짓나요? 어 그렇죠 스파이어 이제 짓죠 일단 3회 처리를 먼저 갔거든요 주일장 아 진짜 무난하게 하네 성털 조심해야겠다 일장형은 성털 잘하네 제가 첫판을 해줬습니다 성큰짓고 터는 플레이 아 근데 당신은 그냥 여기서 연도기만 하는거에요? 하하하하하하 당신은 뭐해 제가 은근히 하는게 많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당신 10잡스에요? 하하하하 이렇게 다 하네 모든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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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앞마당에서 막으면 그 본친이 공짜야 하하하하 아 아 그래서 하하하하 그럼 유영진ov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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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 끄르긴 하다. 딱 7마리 나와. 이제 더 안 뽑는 건가? 7뮤만 뽑는 건가? 7인뮤가 S12가 한 방 컷입니다. 데미지가 9거든요? 계산 되시나요? 아니 그건 알아! 나도 그거 다 갔냐 안지. 그래서 7뮤 뽑는 거지. 아 빠른 럴커 이러고. 아 근데 이거 아.. 우리 시야로 봐줄 수 있나? 매니저 그 벌레 퇴치부터. 아니 근데 이거.. 벌레 퇴치.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좀 많이 지어야 돼? 요즘에 4개 아니면 털려. 아 진짜? 그 컷이 너무 좋아서 일컷 다 죽어. 요새 상터를 그냥 무시해가지고. 아 진짜? 이 정도로 아파. 근데 대신 베럭 쪽을 조금 착췄박죠. 본진이랑 베럭 쪽을. 그렇죠. 이게 디테일. 4개는 짧아. 아파. 많이 아파. 아 그러네 4개는.. 좋다 좋다. 잘 막았다 2개면은. 인정.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지금까지는 몇 대 몇이라고 봐요? 5대5죠. 아직은. 아직 괜찮습니다. 어 안돼 안돼. 잘 나가시면 안돼. 저기도 뭐 실수한 거 없어가지고. 어 근데 한 씨 본진 먹는데. 어라? 아 진짜 좀 씨.. 말 같지도 않은 류플레이네. 아 시바. 뷰컨으로 이거 어떻게 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렇게 먹는데. 김몽윤이도 잘 보는데? 그러니까. 이상하네. 당연히 여기 먹지. 무슨 여길 봐 봐. 큰일 났다. 연습 잘못 도와줬어. 그니까. 어. 어? 근데 일장이 형도 이런 거 오프라인 뷰컨 부담감은 좀 있네. 그랬나보다. 스팀 왜 이렇게 많아. 어 야 근데 너 스팀 너무 빠랐는데? 3번이나 빠랐는데? 어 움직임 싸우 움직임 싸우. 움직임 싸우. 움직임 싸우. 움직임 싸우. 나가서 압박. 그래 여기 먹으면. 오프라인이랑 압박 존나 받는다. 어 근데 휴데라가 빠르다. 어 야야야야. 스팀팩 4번 빠랐다고? 맞아? 야 5번. 아 빠른 척이야. 아니면. 어 반반. 빠른 척이네. 2번. 근데 지금 럴컨 얼마나 남았지? 히드라. 좀 이제 곧. 어 뭐야. 어 왜 이렇게 빠르다. 진짜 빠르다. 아 그냥. 유컨을 많이 안 칠 생각이었네. 어 11병 찍었다. 잠시만. 지금깐만. 어 짤당 할 것 같은데?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섹시하다. 유효했겠는데. 그쵸. 어 진짜 유효 했겠네 이거. 그래 해겟겠네. 그냥 장이형이 안 먹을 수 있어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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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가 살려야 돼 저거 물이 안해도 되는데 근데 피가 없어 이거 뮤탄 다 잘리는 거 아니야 마린? 아 이거 마린이 아 메디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마린이 이거 빼고만가 다 잘릴 수도 있겠는데 합리하고 이거 합쳐야 되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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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자 했나보다 그때 스탑 넣고 앞에 나와 아냐아냐아냐 안가 안가야돼 이러고 유형진 탱크러쉬? 지금까지 너무 스무스한데? 이게 뮤탄이 탱크를 못 자를걸요? 아 잠깐만 아 추가 명령 나이스 합쳐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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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게 왜 여기 있었어 나도 모르는데 아니 여기 있었지 왜 왜 안업짓지? 잠깐 놓친 거 같은데? 아 이러면 불리하잖아 아 근데 아까 메딕 짤려가지고 아니에요 아직 기회가 발리고 탱크는 실제 한번 있겠다 탱크는 어느정도야? 저극 이러면 탱크는 못 막아요 탱크는 못 막아요 탱크는 나오겠는데 이거? 못 막아? 탱크는 나오잖아 이제 배슬 나오잖아 배슬 나오면 출발인데 근데 이거 이거 뮤탈컨을 봐야될 것 같은데 그래도 탑크는 더 안찔을 것 같은데? 디파로는 못 막아 시간 안될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요거 아까 정소이 마냥 전진성큰하고 시간 벌어야 돼요 정소이 플레이 그거를 못하면서 정소이가 더 낫다 정소이가 더 낫다 아 그렇죠 정소이 플레이 근데 이 인간은 그렇지 무슨 가디언한테 못 이어줘 거 저거를 알려주는 거 아니야 뮤탈로 받기 힘들어 보잖아 오 그러게 아니 뮤탈 피도 가려져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많이 잡았잖아 배슬 언제 나오냐 아 상태로 나오는데 이제 슬슬 준비해야죠 근데 이거를 적어도 알면 가디언하면 좋긴해요 탱크 보냐고 못 보냐가 커 아니 땡크 보냐고 못 보냐가 커 아 진짜 못봤어 맞봤어 근데 이게 탱크가 안떠져 있어서 예측할 수는 없는데 고걸렸어! 이제 본다! 이러면 전진성 끝날 거 아니야! 왔으니까 이거 어떻게 박니다? 게다가 럭코드 겹쳐놨네 아 근데 가디언 여기 나다 근데 늦어! 방금 한 거라고 이거 잠깐만! 3팀 그... 아 정소이식으로 전진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 엄마가 진짜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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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가 가 가 가 가야 돼! 어그로 끌리지 마! 가자! 가야 돼! 패스! 패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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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디언은 못 탔 수 있겠는데? 어 잠깐만 이거 끝낼 수도 있는데? 타이밍! 타이밍! 아유 유영진! 이게 닿는다고? 오 룰크 좀 쌓였어! 안돼! 아 애매한데 이러면? 아 진짜 애매하지 않아? 근데 이게 못 끝내더라도 가스 유닛 줄이는 게 목표거든요? 럴크만 많이 줄이면 돼 스킨! 스킨! 아 잘 잘 봤다고? 야야야야! 밀크 좀 사 있다! 아 그래도 아... 추가 면이 많아? 어? 어? 아아악! 어? 어 끝났다! 어! 아니 아니 스캔 없어 왜? 스캔 없어? 아 딥파! 스킨! 커널! 커 커 커. 팔 처리 볼까? OK Reporter 1차ão 가디언 3마리 안마당을 골랐고 안마당만 fatal 나 이미 좋은것였네 파마당 파마당은? 탱크 안 죽어 마這樣子 안마당 깔ligintegr 아 안마당 핏250 pensar 아깝다 러 역자 한 마리 mic 이러면 저그가 악스 유닛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앞마당도 못 펴 이러면 한시 비파 3개 럭크 얘 누가 이기해? 테라니 엄청 좋지 단스 유닛만 다 줄이면 되는거야 아깝다 앞마당 저거 그니까요 저것은 더 유리했는데 아 근데 이거 왜 안봐? 지금도 되게 유리해 저거 조금 아쉽다 저거 앞마당 뺄 수 있었는데 왜 피를 안찍어보지? 아 근데 이거 게임 터진거 아냐? 터졌지 터졌지 저거 가나네 와 7바라 8바라 테라니 SCB가 안죽은 게임이여서 아 영진이 미쳤는데? 왜 이렇게 잘하냐 이것도 안겹쳐놔서 둘 다 아 왜 안하더라고 얘도 오늘 잘하네 이거 비파운드 와 와 진중력이 미쳤는데 지금 잘 쳤어 깔끔하네 어 정선제 존나 센데? 여러분들? 진짜로? 누구 만나도 다 그거 하겠는데? 빡세하겠는데? 아 경기 전에 얘기했잖아 키포인트 두명 있다 어 잘하는데? 막판에 또 내가 자신감 심어줬거든 명진이 연습 도와주더라고 자신감 만땅이야 지금 아 근데 게임 터졌어 이거 진짜로 뭐 할게 없어 테라니 아니 저그가 저그는 이제 한 20분 동안 수비만 해야돼 미쳤다 미쳤다 이러면서 또 레이스 다 오고 저그는 이렇게 맞다가 한쪽 선수 넣으면 거의 밀려 이거 맞아 맞아 여기든 한시 앞마당이든 여차하면 밀려 지금 딱 드랍시 뽑아도 좋은데 그러게 레이스 솔솔하네 비 paths 배슬 없osto니 배슬이 좀 적어요 원. 그건 이제 Dasar 키크럿이 할 때 배슬이 늦게 쌓이더라구 2스타를 데리니까 원 배슬이 첫 배슬 ziehen 아 근데 안 질거 같은데? 이래도 유리하죠 너무 유리해요 유영진이 배슬이 진짜 잘 쓴다 맞다 아 근데 영진이 나랑 같 Old 설거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졌지? class 아 잘해졌네? 지금 나 이 웃음의 의미가 뭘까? 아니 왜 자꾸 스타를 실력적으로 가려고 그래 뭐 실력적이야 그냥 설거지였다고 하는건데 제 소리를 하고 있어 말같이 다는 소리 하는거야 같은급이 아니라 설거지였다고 15년 전에 이 양반아 설거지였다고 아 근데 이거 빵구 닿으면 어 잠시만 이거 빵구 났다? 이거 럭크 하나밖에 없어 저거 하나 지우고 갈 수 있겠는데 근데 피 맞으면 안돼 근데 몇 마리 있는지 몰라 안전하게 해도 돼 빠베데 있으면 가도 됐는데 몇 마리 있는지 모르니까 어 간다 가는데 가자 일단 지우러 가는거야 뒷팔 지우고 아 이걸로 체크하는거야? 와 혹시 스컬지 올까봐 가는걸수도 있고 배스를 잘친다니까 여기서 계속 한시 한마당 다섯시 한마당 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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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가스를 치우다가 틈나면 죽임 되니까 근데 여기서 드랍수도 괜찮아 배틀 와 참 스타배틀 진짜 한시 한마당 두 마리 밖에 없거든요 근데 수업이 좀 많이 남았어요 어 간다 간다고? 맞아? 맞아 너? 안 보는거 안 보는거 안 보는거 그냥 해봤네 아깝다 적을리가 없었으면 뚫렸거든요 아 그래? 밥이 짓쎄 와 근데 이거 3스타배틀이라가지고 와 미쳤어 근데 조일장도 진짜 한 2-30분만 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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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앞에 어그로 끌면서 그냥 뱃살 주고 뱃살 주고 간다? 어? 아 내 있긴 한데 오 나이스 와 여기 위치 너무 좋다 불안해서 일어나면 정면명정 갈거고 나 여기 조일장도 못 일어나서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바벨 야 바벨 야 바벨 와 반생시하다 와 어 저긴 많이 있고 11시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구수가 200대 100이네요 어 그러니까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영준이 뭐냐 와 와 야 3마리 더 가자 어? 디파 없다? 지우기만 해도 돼 지우기만 해도 돼 그치 거기서 디파 지워 그것도 다 맞고 있구요 와 배슬 존나 잘 쓰네 어떻게 이렇게 써? 아니 마다 찰때마다 쓰는데? 개빡치겠는데? 어 잠깐만 쇼타임인데? 저거 막는거밖에 할게 없어요 계속 아 피 맞았다 와 계속 쓴다 야 계속 쓴다 이제 울트라 뛸 때 배틀 가거든 오오 나이 내려봐 아씨 이거 자체가 짜증이야 저거는 맞아요 맞아요 어 여기 여기 스티브 하나 먹어주고 스티브 하나 먹어주고 야야야야 야야 그만해 야 이 지랄하지마 배틀 해납어봐 하지마 아 좀 나올 시간 됐는데 안 나와 와 열한시 여기서 배러 오 좋아요 그래도 조일장도 안 쓰러지네 와 잘한다 일장 못 막을걸? 와 3배틀 저구도 지금 방업해서 꾸준히 찍히고 있잖아 어 뭐야 근데 저구도 꾸역꾸역 계속 막다보면 이거 뒤집힐 수도 있어 예시 이거 빠져나 이게 뭐 이거 딱 그건 아니라서 이제 저구도 좀 드디어 막나? 싶을 때 배틀이 오 거든요 근데 배틀도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여 어 이거까지 막히면 또 모르는 근데 이거 진짜 꾸역꾸역 막다보면 뒤집힐 수도 있어 지금 저거 저거 강업 돼 있나? 안네스쿨? 아 안내다 안내다 이거 홀파는 해줘야 돼 아 뒷파드 있어 지금 잘한다 조인장 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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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없어 야야 원래 커야 야 원래 커야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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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야 뒷팍 올거야 아아아아 어 뒤에 빠면 나와 아우 어 센터 없잖아 아 울트라 나오네 아아 왜이렇게 잘 리워 너무 잘 막아 어!어! 아 어 нагma 어? 에어 이러면서 11시 막으면 좋아 이러면서 11시 막았어 진짜? 이런 태랑 계속 희백이야 이제 배틀 끝났어 와 이거 미쳤는데? 여기서 흔들린다 이거 끝났어 이거는 스파이어 깨면 스파이어 너무 좋다 이러고 1시 100타 때리러 안 가나? 미쳤어 1시 러이커 몇 개 있어 커널 없잖아 커널 없죠 이것만 주면 되잖아 디파가 있어가지고 아 베스트 레드야 베스트 레드야 아 디파 일러? 플레이그만 맞춰봐 플레이그만 플레이그만 와 잘 피했다 잘 피했다 이제 러이커 하나만 갈텐데? 미쳤다 바베 진짜 잘한다 집중력 좋아 지금 마린이 다 있냐? 하하하하 추억이 진짜 나아 뭐야 알았어 그럼 한시도 수비 다 돼 있어 가지고 한시도 야 이거 이거 컴퓨터 컴퓨터 오븐컵 뭐야 이거 와 여기도 있어 뭐야 뭐야 근데 입착이 엄청 잘 맞긴 하다 그러니까 근데 손가 떠서 떠서 안 하고 블러우스는 아니야 아 여기서 가스만 안주는데 저기도 좀 여유 없어 공공업이야? 근데? 아니겠지? 아니 왜 이렇게 잘 막아? 잘 막으니까 불안하다 너 왜 이렇게 잘 막아? 올게임 터져야 되는데? 여기서 2대1로 싸워 위로 갈라고? 계속 짜증나 지금 계속 가스들이 몽뭉치게 해야돼 아 그렇다 아 이겼다! 와 나이스 아 정말 이거 해처리 점수 안되나? 아 잠시만 왼쪽을 빼봐 해처리 점수 해처리 점수 해처리 점수 해처리 점수 해처리 점수 빌판까지 이동력 금방 나고 5시 안마다 뭐 또 왔는데? 뭐야 와 뭐야 뭐야 야 오늘 얘 신들렸는데? 손이 몇개야? 얘 오늘 신들렸어 얘러들 왜 이렇게 잘해? 와 진짜 뭐야 이인컷컬 아니야? 진짜 짜증나게 와 얘 신들렸는데? 뭐냐? 손이 너무 많이 가 미쳤다 이게 6시로 아까 6시로 오버를 다 지웠거든 레이스가 와 이거 뭐냐? 와 진짜 10분 동안 맞다가 끝났는데? 아니 20분 동안 맞다가 끝났어 그러니까 저거 존나 불쌍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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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어가 없어 스파이어 와 미쳤어 컴퓨터 5벙커 개 스크랙인데 나 오컴테랄이 돈 안 남는 것도 처음 그러니까 와 미쳤네 돈 안 남는 것도 신기하다 그래도 다행히 벙커에 아무것도 없다 이것까지 있었으면 여기 는 끼였네 히드라 히드라 못 때린다 도빙 해놨다 와 와 와 와 진짜 짱맞아 진짜 짖이 치고 있어 와 마지막이야 이거 오고 막히면 쥐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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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싫어요? 와 야 미친 덤인데 와 야 미친 덤인데 야 맞아 이거 와 와 와 와 뭐야 와 미친 덤인데 왜 이렇게 잘해 뭐 신 들린거 아냐 오늘 저기 귀신 두 명 들리고 여기는 한 명 들렸네 와 미쳤네 와 와 와 와 야 게임 너무 잘 됐나 게임이 너무 잘 됐나 아니 나 50% 나왔죠 와 와 왜 이렇게 잘했는데 진짜 말이 안되게 잘하는데 오늘 야 너 오늘 뭐 다 끓기네 그냥? 다 되는데 그냥? 와 와 다 돼 그냥 와 봉준우니까 잘하고 싶네 와 야 내가 업종을 다 찍었어 그냥 와 와 진짜로 와 미쳤어 왜 이렇게 잘해 아니 김명훈이 근데 존나 짜증나게 하더라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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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계속 뭐 자기가 이겼다면서 계속 개협력을 해가지고 하하하하 처음에 불안했는데 와 개잘하네 와 그리고 뭐 시작 시작하자마자 네가 불리하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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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네용과는 원래 부생이긴 해요 와 잘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이렇게 잘해 진짜? 4대1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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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런 30만개 대학대전 5대1 만약에 이기면 5대1 나오는건가 처음 보는데? 하하하하 응 와 아니 일두밥 4승이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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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아니 이긴 4명 다 경기력이 존나좋아가지고 교수님 제가 유 모차나 해 gan하겠습니다 하하 하하하 와 Evans 감사합니다 애들도 정말 열심히 온라인으로 가르쳐주시고 경기록도 그렇구나 진짜 제가 못했거든 애기 있을 때 하나 생각하더라고 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록이 여기 우승 대학인데 우승 후보대학인데 이 정도로만 하면 뚜바비만 잘 숨기면 우승 대학 근데 깔 게 없잖아 아니 얘는 원래 잘하고 얘는 원래 잘하는데 그 전부터 애들이 너무 잘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스코어 때문에 와 아니 이게 말이 안되잖아 30만개빵인데 뚜바비만 조금 잘하면 우승후보될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긴 왜케 못해 근데? 나 여기가 잘하는건가? 이게 있어 지금 전 대회에서 우승이 YB 준우승이 BAS 근데 그건 맞는데 우리가 만약 오늘 이기면 그때는 우리가 없었잖아 맞아 우리가 우리 버스터 맞죠? 그러게 만약에 오늘 이기면 YB JSA 둘 다 이기네 제발 우리 저희 경기록이 터치 좀 부탁드릴게요 터치로 당신만 터치를 좀 해 진짜로? 이걸 어떻게 터치해 이걸 맞잖아 깔 게 없잖아 이게 그냥 당신만 터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와 잘한다 진짜 야 오케이 자 다음 경기가 소심 소심 대 공다측 와 오케이 오케이 가봅시다 여기서 끝날 수 있다? 아 진짜? 너 경기 준비하면서 이것도 받았어? 반반으로 준비했죠 근데 너 이거 벌 쓰고 있어 앉아 안 보여가지고 아 아 아 아 그래 그리고 이거 하나 팁 알려드리자면 여기에다가 그냥 그 할 수 있는 스프리 하나 그러면 애들 뒤에서 볼 수 있으니까 아 좋겠다 아 좋다 바로 실행해라고 봐 4대1 다 매뉴가지고 4대1은 맞아 이거? 아 근데 JSG이 잘하는 덴데 이게 이렇게 되네? 오케이 오케 아 근데 원래 경기력이 1984 원래 원래 우리가 우리가 얘기 했잖아 집중해서 준비했을 때는 이게 두번째인데 처음에도 또 이랬어 아니... eso 솔직히 동정님이 오기 전에 아니 솔직히 동정님이 오기 전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진짜? 근데 그거 얘기해도 B 원래는 철구 대회 때 쓸려고 준비했던 것들 지금 다 쓰고 있어요. 아 근데 오늘은 기본기라서 괜찮은 것 같아. 공중님 오시기 전에 일부러 숨겼어요. 오늘 다 보여주고 준비했습니다. 네. 남우 형이 사준다니까 대게 하라고 봐. 와 근데 너무 잘한다. 말도 안 된다 진심으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경기력이 좋냐? 4대1? 자 일단 여러분들 다 들어오면은 여섯 번째 경기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만 이기면 깔끔하게. 제맛. 아 테라니 1승만. 이기면 랍스타 회식 간다.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30만 개인데 그 하면 이렇게 선수들이랑 코치들을 이렇게 나눠가는 거예요? 이거를 주식으로 해서 이제 뭐. 아 진짜로? 별풍우 중에 좀 애매하니까 미쳤다 너무 좋은데? 그럼 뚜바비도 그러면 같이 맞은거지 뚜바비도 같이 맞는데 이제 성과 수당을 못 받죠 얘는 성과 중인데 이게 수당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같이 이제 주식이 올라가서 돈은 올라가는데 이긴 애들보다 덜 이것도 있습니다 빼줄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좋네 성과금은 0이에요 대신에 팀 수당은 올라가죠 오케이 여기서 이제 소심이가 아 근데 소심이가 라조대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이긴 경기를 못봐가지고 소심이 경기를 진짜 오랜만에 보네 근데 공 다치가 좀 잘하지 않아? 공 다치가 좀 잘하지 않아? 맞지? 얘 뭐 물컨 쓰는 애 아니야? 맞아맞아 그런거 같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아 잠시만 여기 라저대인가? 저라대인가? 여기 2명 있는거 아니야? 뚜바비도 라저대 아니었어? 3명! 정소위도 거기 있었고 하... 하... 어 시작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가로? 가로 가로 나 화장실 좀 빨랐다 네 우리 해설 시작했거든요 아 예 아 예 근데 오늘 키의 터치도 인해서 나 많은 걸 알게 됐어 여기를 엄청 존중해줬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 쓰임새를 알았어 아 아 길게 금지에 연도기에 하하하하 하하하하 빚어요 하하하하 결혼해서까지는 열심히 할거에요 하하하하 일단 책임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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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올 텐 가는거 같은데 네 어저께 오라는 소리도 아닌데 스스로 왔어요 스스로 와가지고 저도 연습하셨어요 모아주고 간거에요 그럼요 제가 뒤에서 안보이는데서 열심히 합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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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입구소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근데 이게 준비한게 있어가지고 상성이 맞아야 되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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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의 뭐 없긴 해요 상성이 그냥 운영이라서 거의 하하 하하 저격을 하나 한게 있으니까 하하하하 근데 진짜 대단한게 유영진이 원래 이게 좀 갈아주는걸 사실 잘 안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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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면 명치의 상부 우승후보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이비 잡았고 이번에는 또 JSE까지 잡으면 끝이죠. 난 그게 열받는다니까? 어 뭐지? 돈으로 뭐지? 우승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참나. 근데 우리가 없었잖아. 조라캐새끼야. 저번에 돈 먹으면 바로 런치더라고. 그래서 딱 그 얼굴에 딱 꼈어. 이 새끼 오라캐다. 어? 오 일단 투앳이네. 이제 럭크하니는 유탈인데. 오 투앳 탄태도 괜찮나요? 투앳 탄태도 좋죠. 오오오오. 진짜 테라니 한 번 이겨줘가지고 끝냈으면 좋겠다. 아 진짜 한 번만 해줘요 진짜. 하하하하. 키포인트가 딱 두 명이긴 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예. 아 여러분. 파레발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아니 여태까지 이긴 것만 기분 좋아서 한 번 먹인 거예요. 이제부터 모릅니다 솔직히. 소심이 조금 위태해서. 한 번만. 위태해서. 난 이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참 좋아. 응. 방금 저 대사 안 하시면 내가 할라니까. 하하하하하하. 상불해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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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분리해? 아직 초반. 아직. 하하하하. 근데 아까 맵이랑 똑같은데 가로잖아요? 아 왜 이렇게 시끄러.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기억이 나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거 오늘은. 가로인데 이번엔 테라닌이 좋아요 얼굴 좀 잘 돌려야겠다 아 왜 나와있어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이러면서 아카로씨 살짝 압박만 저그가 중요해 뭐라느냐 저거는 이러면 어지간하면 무탈하고 무난한데요? 근데 저거 오버 막혔네 어? 야 크다 이제 뚫렸네 아 이제 뚫렸네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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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잖아 맞잖아 아니 당신 때문에 제 위상이 많이 떨어졌네 위상이 떨어졌네 가바 세게 남은 큰 거란 말이야 맞아 맞아 스파이형 이러면 거의 어지간하면 무난하게 미친저그 하거나 하거든요 아 근데 이게 약간 미친저그가 여자애들한테 사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거의 다 미친저그 그래서 울트라 뜨기 전에 끝내는 쪽으로 준비를 해왔어 네 준비를 해왔어 미친저그면 아 좋다 자 일단 뮤탈 뽑으려고 어 트위치 뮤탈 근데 저거 또 인구 막혔어 아 그러게요? 아 진짜로 26대는 원래 막힙니다 아 그래요? 어 왜요? 오버로도 찍고 이제 뮤탈 찍어야 돼요 라바를 넘겨야 돼 아 그래요? 네네 아 영진이 억가하네 진짜 이건 아니지 죄송합니다 만약에 또 이게 김명은 없었으면 또 얘 희대에 죽이려는 돼있었어 아 영진이 막히지 않네 근데? 원래네요 원래네요 스파이오 350대에 호바마야 라바 3개 딱 나오거든 어? 어? 그래 아까 내가 말했잖아 김명은 개념 그래 카티오 개념하네 어 그러네 살짝이나 바뀌었어 나이스 카티오 개념 아 이러고 근데 뮤탈이 2마리 찍혀요 3마리 4마리 있는 거 별로 안 찍히지 엄청 가난해 압박 잘 줬다 어? 아 근데 저거 움직이면 나쁘지 않다? 아 저는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이겼단 마인드이네 아 진짜? 어? 마린 마린 실수만 안하면 얘가 실수를 했는데요 마린 흘렸는데요 어? 어 얜 또 뭐야 내는 김명은이 이상한 짓 나가니까 얘가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아 진짜 룰만 지켜봐 진짜로 아 3마리 죽었는데? 아 룰만 지켜봐 아까 유영진 못 봤나 여기 사투레도 아닙니까? 아 근데 여기는 뮤컨을 잘 못 치니까 천천히 박으라고 했어요 둘이 뭐 자존심 싸우기 아니 너무 따를 자꾸 하려고 하셔서 아 모르고 온거죠 아 이거 벙커 모임? 아 벙커 하나 지어서 뮤털을 짤짤이 치고 잘했습니다 네 예예 이메값 좋고요 여기서 이제 팩토리를 제가 6분 10초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라 했는데 왜 이렇게 6분 10초에요? 6분 10초? 지금 딱 가는 날짜 혜사, 아이씨! 혜정대의 챔버인가요? 저는 진짜 얼마나 지키면 끝난다는 마인드셨죠. 여기서 준비한 것이 만약 챔버에 있다, 그러면 발탱으로 끝내자. 아! 발키리 탱크? 이 상대방의 습성이 여기서만 짤을 쳐요. 거기서 따라가있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제가 어저께 똑같은 습해 줬어. 그리고 개발렸어. 아 나 진짜 전태규 부종 나 진짜 사람새끼 아니라는 생각 아 여기 딱 이 태어나면 맞아 하하하하하하하 파랑튀기 아니니까 여기 태어나면 같더라고 전태규 전국 최고의 용독이야 인정 인정 섭을 막혔나요? 설마? 네 틀렸어 틀렸어 오 그게 막 잘하는데? 어 근데 진짜 여기 나가 있는게 좋다 딱 여기서만 있으면 상당히 여기서만 들어줘요 짤도 어디서 여기서만 쳐줬어 본체는 들어가서 손이 안되더라고 어 안하더라고 요기도 안되더라고 지금 다른 말 걱정인데 잠깐만 이제 아 다른 말 아니라 연습해도 안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저희는 다행팀으로 시작 아 근데 통장님이 진짜 연동기 졸라해줘요 진짜 여섯시간동안 어깨앞에 뒤지게 여섯시간동안 어? 아깝게 아 불오네? 오는데요? 어? 그럼 오게? 괜찮아? 괜찮아 이러잖아 의미없어 의미없어 내가 내가 어떻게 하는거야 안 들어가는 이유 알았지 이거 원래 여기에 쳐야되는데 어 내가 4티오포보 4초 대가리 하하하하하하 4티오포보 타이브도 되게 늦다 그러게 아 근데 이거 진짜 탱크 찍어! 야! 탱크! 아 탱크! 야! 탱크! 아 근데 1 뽑았다 1 뽑았다 1 뽑았다 이 정도면 괜찮아 지금 하이브는 올라갔나? 암머리도 찍고 있죠 아 야 어 많이 잘렸어 아 저거 많이 잘리는데 이거 3배로 잘리면 안되는데 야 이거 잘리면 안돼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근데 나갈 때 두 분 내면 돼요 두 분 내면 돼요 두 분 내면 돼요 두 분 내면 돼요 한 4번 찍으면 두 분 내면 돼요 상관없어요 발키리는 준비하고 있나? 네 앞머리 있었거든요 근데 딱 두 발키리 뜨거든요 네 탱이 찍어! 아 근데 공 다치 묘칸 잘한다 네 그게 변수다 그러게 3테크 2발 아 근데 나왔을 때 발키리 때문에 묘칸 절대 못 칠거 같은데? 그래서 발키리 했잖아 3테크 2발 때 가거든 또 스팀 아 잘렸어! 나이스! 아 근데 야 이거 저 누구야 나가면서 하면 돼 나가면서 아 3테크 모드면? 아니 왜냐면 우리민도 실수하더만 아 그러니까 최근에 아 진짜 그러면 죽일거야 나가면서 해 나가면서 나가면서 아니 여기에서 시접하더만 아 가만 서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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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놓고 아 서플 막혔어? 아 서플 막혔어? 아 뚫렸어 아 뚫렸어 누를 잘 지키는데? 됐다 돌아간다 아 잘한다 그렇지 아 시접도 돌아가고 됐어 야 진짜 야 할 거 다 하고 있어 지금 아 마린 두 분 될 때 나가면 여기서 서플 하나만 딱 지우면 아다리 딱 막혔는데? 그렇지 물만 지켜 제발 근데 이거 마린 잘 모아서 잘 가면 될 거 같아 근데 연습한 대로 다 잘 하고 있어 안 되면 모든 게 예 잘못이에요 이제는 야 0-1-업 이제 발키리 뜬단 말이야 진짜 막을 수가 없겠다 이 빌드 하나 잡으려고 연습한 거예요 나도 어제 해봤는데 빡세더라고 울트라 뜨기 전에 가디언인데 근데 어차피 발키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이거 그거네 그러니까 울트라 좀 늦게 가고 3팬크 나오는 거 알아서 발키리로 한 번 가디언으로 한 번 막고 나서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이거 잘 뚫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잘해야 돼 탱크 흘리고 이러면 박스에서 이제부터는 소심이 영역 저 변태하는 가디언만 발키리로 때려주면 두 대거든요 솔직히 이거는 아니 여기도는 이제부터는 소심이가 어 발키리 이거 지금 소심이가 못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아니 이거 발키리 잘 계속 찍네 가디언이 계속 찍으라 했어 어 잘했네 아 무는 거 다 해줬어 다 만들고 있어 이거 야 짤 쳐 뒤에서 야 발키리 데리고 있어 발키리 데리고 와 여기 있으면 더 좋아 변태를 못하잖아 맞아 맞아 아 그러네 아니 이거 맞어 비탈 어디가 앞에 때려야지 말이 있어 말이 있어 말이 있어 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가디언 어딨어 어 야 이거 끝날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어 이거만 안하면 화이팅 어 어 아 지금 들어가 아 어 좋다 아 들어가 들어가 아 근데 괜찮아 이거 깨고 가 깨고 올라가자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올라가 이거 올해야 돼 올 올 야 드롱 파빗 드롱 제발 아니 올해 안 돼 야 이거 깨는 게 아니라 야 여기를 해야지 아 이거 바이킹이만 사라지잖아 아니 야 여기를 해야지 아 바이킹이 씨 아 이거 아 근데 이거 아 근데 이거 지지 아 이러면 저 발길 내내 터진 거 아니야? 아니 테란이 업이 느리니까 저거는 챔퍼도 안 깨고 아 근데 이거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아 근데 방금 들어갔어도 빠베이스 드롱 잡고 케이버 깨고 했으면 괜찮았는데 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여기 들어가는 하나도 안 깨졌어 지금 아 진짜 멀고 아 근데 바이킹이 그 죽은 게 개여? 아니 그냥 많이 대만 서있어도 살았고 두대만 살았어도 그걸로 가디언패머스 지금 하면 되잖아 아니 가디언 변태력 못부터 아 이게 죽.. 이걸 맞추면 이걸로 막아? 아 근데 이거는 다 엄보였는데 집중만 했으면 아니 캐리가 터졌어 아 근데 근데 줄 건 줘 아 근데 근데 이거는 수행력은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어 괜찮은 거 같아 여기서 좀 아쉬운거지 와아 아 근데 여기에서 아쉬운거지 근데 여기 이런 디테일은 솔직히 말해서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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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지가 이게 키포인트 때 그냥 세이브 해놔가지고 그냥 한 100개씩 시켜버려 아 진짜로? 아 그럴까? 아 진짜로? 어 왜냐면 이 상황 나오면 맞네 어 저의 키포인트 쓰니까 어 그렇게 그게 맞아 너무 아쉽다 근데 와 이거 진짜 너무 아쉬운데? 왜냐면 여기 말이 위에만 있었으면 끝났잖아 그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말해주게 했거든 아 그니까 그니까 계속 해야 돼 반복 숙단을 해야 돼 아 너무 아쉽다 아 아 근데 이거 너무 아쉽다 아 근데 이거 진짜 좋은데 잘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진짜 타이밍 좋았는데 그니까 와 이건 진짜 맞춤인데 완전 개맞춤인데 아 저렇게 가디언으로 갈 것 같다 근데 근데 상대도 저렇게 그 스커지 뽑아가지고 저거 한 것도 잘한 거긴 해 솔직히 말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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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한 부대 뽑았어 잡으려고 그러니까 한 분만 딱 그 마린이에 서있으면 스커지가 그냥 혼자 죽어 맞아 다 죽었어 너무 아쉽다 이거 그치 맞춤을 했는데 네 어 근데 아니야 괜찮아 나쁘지 않아 뚜밥이랑 소심이는 심할 썼어 막 나쁘지 않아 어 그 정도만 해 근데 저그대 테란이죠 나 7티어 마지막 7경기가 그리고 이러고 나서 또 지면 또 사다리 아직 뒤에는 많아 우리 딱 한 경기만 참으면 되니까 이제 정선대 스코어 갑시다 5대2 아 근데 이게 아 이게 좀 문제다 이게 소심이랑 뚜밥이가 이게 어 딱 그게 근데 소심이는 숨길 수도 없잖아 아니 그니까 숨긴다는게 아니라 아니 우리 어제 검지탈 룰이라 이번에 저노대요 나가야 돼 어 나가야 돼 무조건 나가야 돼 저희 무조건 나간다고 봐야 돼 음 그러니까 이게 뚜밥이랑 소심이랑 그 다음에 깨림이도 나가나? 다음 깨림이는 무조건 네 전 게임 다 진출 문제네 다 출전 그 다음에 이제 럭드 아니 대회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럭드 그 다음에 이제 럭드까지 어 이렇게 문제네 어 아 근데 이게 이게 입에 깔고 시작한다 이런 거 자체가 일단은 별로니까 내가 봤을 때는 어 좀 잘 해야겠다 아 근데 소심이는 수행력은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쁘지 않았는데 좀 디테일이 좀 아쉽네 아 진짜 너무 아깝긴 하다 응 아 그니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만약에 코치 입장에서 쓰면 뭐 걔야 걔 빡칠 것 같긴 해 어 왜냐면 이거만 연습했는데 이걸 했는데 어 그 주기 포인트에서 발키리 3개 죽는 건 어 좀 빡세긴 하네 아 근데 그냥 추가 탓 하지 추가 또 발키리 또 뽑지 그냥 아 야 야 근데 야 근데 너 왜 말을 안 들어 말인 위에 발키리가 있어야지 그것만 디테일 잡아줬는데 어 응 그 제발 그 좀 약간 이기고 나서 그 하나도 안 아쉬운데 그 아쉬운척 하지 말고 어 너희들 그 특징 그 안 아쉬운데 그 아 아 얘가 더 아쉬워 너보다 얘가 더 아쉽지 무슨 너 그거만 알려줬는데 아니 근데 이게 그걸 알아야 돼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안 들려서 지금 얘기를 하는건데 이게 코치들 긴빠지면 안돼 이게 제일 긴빠지는 그거야 그니까 뭐 예를 들면 진짜 코치들은 어디서 이제 좀 약간 동기부여나 아니면 힘을 얻냐면 빌드 예측했는데 그 빌드 예측한거 그대로 나와줘가지고 너희 다 이기잖아 그러면 그때 희열 느낀단 말이야 희열 느낄뻔 했는데 그래 완전히 이제 완전히 다 왔는데 맞춤빌드 와가지고 싹 다 했는데 어 근데 8경기 남았으니까 우리 승리의 기운이 이래서 봉준님이랑 나도 옷을 입고 정선도 옷을 입고 예예예 좀 어 옷 두개 가져와라고 막 아니 근데 8경기 너 나올수도 있으니까 다같이 입으면 몰입감이 있을거 같아 그래 4X라지 이게 제일 큰 사이즈 나는 3X라지 오케이 준비됐습니다 아니 같이 이렇게 아 근데 이게 아쉽다 잘했어 잘했어 제발 끝내줘 여기서 끝내야 돼 근데 이게 진짜 옷 좀 가져와 이거 두개가 이렇게 큰거 저그 네 알겠습니다 성음아 어 너가 했어 이거 어 어 나 아니야 이 형이 빌드를 안 짜 아 아 아 근데 또 성음이 빌드가 괜찮더라구요 아 쇼부 쇼부야? 그거 말해 쇼부는 아니야 쇼부 아니야? 좀 난이도 있는거더라고 그래? 난이도 있어? 아 진짜 이 게임이 잘하면 진짜 김명훈이야 김명훈 훈역때 많이 쓰던거 아 근데 좀 많이 지나? 요즘 많이 졌어 그니까 얘가 너무 많이 지니까 좀 안타까워가지고 좀 이겨보려고 연습 많이 했는데 아 좀 불안한건 좀 어쩔수없어 아 아니 어쩔수없어 이게 7티어라서 좀 불안한건 어쩔수없어 이거는 얘가 빌드 한두개로 좀 7티어를 빨리 올라온 느낌이라서 아 이것저것 시키다보니까 조금 헤매는 그런 단계지 선정은님은 내가 잘 못해 아 못해? 선정은님도 그 괴수 그거 아니에요? 맞지? 어 괴수 특집 근데 근데 그거보다 더한 괴수 경기력으로 저번에 져가지고 선정은님한테? 어 그니까 진짜 9대1 상황에서 뒤집혔어 퀴스다 아 홍구 선생님이 지면은 자기 국토 간다 이랬는데 졌어요 그래서 국토 갔어? 안 갔어요 엄복해서 엄복해서 엄복하겠습니다 아 그래? 아 이분이 제이스의 슈퍼스타야? 그래? 어 어 와 이건 2편수인데 근데 진짜로 방금도 아 근데 입구 막히나? 자 방금도 드론1 서칭을 끝까지 들어가라 그랬어 진짜로 이번엔 진짜야 센터 서칭하지 말고 가로세로 가로세로 내가 절대 센터 가지 말라 그랬어 제발 근데 이거는 무조건 보는 거 아니야? 근데 막힐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여기 하면 여기 붙으면 보이지 않아 난 서플 같은데요? 아 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서플 가까이 붙이면 저게 보일 거야 어 그니까 그니까 나는 이게 보일 거 같은데 여기? 보자 아 보일 거 같은데? 붙으면? 아냐 아냐 애매해 아 아냐 지금 무 붙이고 나서 도는 거야 한 번만 더 붙여봐 다시 본다 다시 본다 붙여봐봐 아 아 아 아 근데 이러면 메카닉으로 생각하려나? 씨발 여기다 해초 주는 거 아니야 이거 뭐해 이거 몰래 숨겨놨는데? 왜 숨겨? 아니 해초이 났냐 앞마당을 짓는지 보려고 앞마당을 짓는지 보려고 아 그니까 없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크는 그럼 아 이거 아카데미 투배로 뚫기인가 보다 근데 원성크는 일단 무조건 박을 이건 메카닉인 줄 알아가지고 그렇죠 한 세 개를 박아야 되거든요 근데 연습 때 이런 상황도 진짜 많이 어?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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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알아 이거 모를 것 같아 아 근데 연습은 이것도 많이 투배로 아카나 아 근데 이게 3회철이라서 그냥 성큼만 지면 게임 끝나긴 하던데 빌드는 우리가 좋아 우리 3회 비탈이어가지고 빌드는 우리가 좋은데 아 아 아 근데 이게 정면에 시야가 없어가지고 성큼만 박으면 되겠나 사실 링으로 봐야되 나오는거 봐야되 아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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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큼만 지면 되던데 정면에 반해 아 근데 솔직히 아 근데 솔직히 근데 솔직히 이거 원선 지어져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그냥 박으면 그냥 게임 끝나긴 하는데 2개 3개 추가로 박으면 그냥 박거든요 일단 이거 그냥 상상큰인데 아니 투성도 많을 것 같은데 상상큰 3개 3개까지 박아야돼 아니 아직 안 박아도 돼 보고 박아도 안되죠 아 근데 지금 어 보겠다 저거 봐봐 아니 마린을 다 보여줘 봤어 봤어 아 아 아 릭 빠지면 안돼 릭 빠지면 안돼 릭 빠지면 안돼 미치겠다 릭 빠지면 안돼 지금 하나 박아놔야되는데 아 근데 테란도 저 마린 메디 컨트롤 되게 힘들어 아 근데 이게 1품도 왜 안박아? 어? 아니 원래 1품도 다 봤는데 보이지 않나? 보지 않나? 이제 봤지? 필러박스 봐야돼 어 본다 메딕 봤잖아 아니 못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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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상상큰 3개 상상큰 봐봐 진짜 봐 하나 둘 조금 애매한데 빨리 빨리 박아 아 아 아니야 아 아 아 발링 찍었다 아 아니 투성큰 발링이면 맞게 하잖아 다른 거랑 착각한 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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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링 배를 저렇게 봤는데 어떻게 착각해 아니 두 개 완성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거 막는 거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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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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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러고 발링이면 막잖아 아니 상대컨이 이러면 테란이 넥스트가 없어 이러면 스파이어 좀 늦어도 돼 아 이러면 테란이 넥스트가 없다니까 저 티어는 어 막았었는데 오히려 체력한다 아 막았다 막았어 이러고 탱크 아냐 아기네 뭐야 어 정말 이거 시켰다고? 형 오히려 좋은데 아 아 근데 링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게 스파이어 스파이어가 아 링치 아깝다 테란은 보여 근데 테란 봐가지고 이거 죽일 거야 그럼 땡겨봐 어 왔다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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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민집 이거 빈집 이거 빈집 빈집은 안 돼 아 안 된다 트란이 돌아와서 한 분에 더 찍고 먹으면 스파이어는 얼마나 됐어 어 어 나 빼도 안 돼 이거 봤어 근데 이거 봤어 봤어 지금 나 빼도 해 링 한 분에 더 찍고 이거 잡으면 아 근데 이게 많이 나올 때 지금 가면 이게 저 티어 여캠이 건물 지어진 걸 보고 무슨 건물인 줄 몰라 이게 배락 타고 아 근데 잠깐만 어 이거 이겼다 야 이겼다 이거 이겼어 이겼는데 이겼어 저 티어 저거 힘들어 어어 이겼다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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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택당하면 내 정주야 이거 어 택당해 들어가 들어가 아 나 들어가라고 아니 어디 땅이야 괜찮아 섭불 깨지면 오히려 더 좋아 인구 막히잖아 안 고치다 안 고치다 안 고치다 안 고치다 안 고치다 아 이거 들어가 뭐 들어가지는지 한번 체크했네 아니 아니 뭐 아 근데 아 아니 섭을 아니 왜 그걸 때려 섭불 때려 아 안 고치는 거 때려 아 아니 배로부터 치는 거 아니야? 어 배로부터 치는 거 아니야? 안 타자 아 야 아 잠시만 근데 이거 먹을만해 이게 라데온이 여기가 건물 안 지워져 건물 안 지워져 건물 안 지워져 건물이 지워지는 데가 있긴 한데 저 크림으로 다 크림으로 이미 다 지워져서 벙커 트레쉬 안 박힐 텐데 아 위에는 박혀 근데 전진하려고 그러면 안 박혀 아 안 박힌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테란 에서십이 없는데? 테란 겨울인이야 그니까 이거 겨울인이야 그냥 아 근데 이게 빈집을 갈 생각을 못해가지고 가스도 안 뺐어 이거 그니까 아 근데 이게 지금 뮤탈이 아 너무 안 찍힌다 이거 뮤탈 11뮤탈 모아가지고 어택당번해도 이기잖아 아니 링이랑 같이 싸우면 이겨 아니 링이랑 같이 싸울 거야 아니 링이랑 같이 싸울 거야 아 근데 이게 모든 건 위지하고 아 근데 이거 마린이 없잖아 아 이건 안 한다 이게 이게 제이가 제이가 맨날 방어부를 할 것만 하니까 이 빌드를 준비한 거 같은데 아 이거 뮤탈 님 한 번 싸워 정면으로 아 모아서? 어 근데 아니 근데 이거 싸운다니까 이게 없어 이게 아 합쳐지면 안 되긴 하는데 7티어 판단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아 아 대박 판단 한 번씩 이런다니까 근데 전진성 그러면 아 왜 버려 오우 아 여기서 탱크 터질 수도 있어 전진하다가 탑을 뽑아야 되는데 선클발방대기 탱크 터질 수 있다니까 아 근데 이것도 가스를 일단 근데 미탈 씨 몇몇야? 6몇? 7몇? 아 근데 본진과는 판단 안 되나? 안 될걸요? 아 근데 본진과는 게임 끝나긴 하는데 본진과는 판단 안 되나? 아 이러면서 자기의 실력팩이야 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제발 본진과는 판단 안 되나 이 상황을 꽤 많이 연습했어 봐봐 본진 어떻게 이제 빈집가 아니면 일단 탱크를 자르려고 해봐 어 자르려고 해봐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자르려고 해봐 자르려고 해봐 빨리 아 잠깐만 저 탱크 아 야 오버로드를 좀 디엔블로 입어야 되는데 진짜 페란도 힘든 컨트롤이야 이거 마리메닉하고 지킬려고 하면 나이스 컨트롤 이 정도만 하면 막을 수 있어 아 막는 그림이긴 해 어 빈집 끝나 뭐야 괜찮은데? 갈거야? 나이스 나이스 그러면 괜찮은데? 제발 야 이겼는데 이거 저티어 테라니 탱크 전면이 너무 힘들어 빈집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 다시 있어 나이스 나이스 야 제발 메롱을 배럭 아니 아니 나 근데 배럭도 괜찮은 거 같아 괜찮긴 해 배럭도 좋아 배럭도 괜찮아 콜에 있다고 생각하면 배럭이 나 차라리 끌려가서 못봐라 저거 때리게 때려놔 때려놔 어 그래 그래 싸워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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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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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이거 성끈도 개맞이 졌어 나이스 아 아 아 야 잘해 나 3회 뮤탈 괜찮았어 야 야 모르게 3회별 뭐야? 어 7.5 3회별로 왔네 야 야 너 잘해 왜 잘해? 내 7.6회 괜찮았어 와 내가 이거 똑같이 해줬어 똑같이 너무 잘 막았다 어 미쳤는데? 다 왔다 다 왔다 아직 끝까지 봐야 돼 안 돼 다른 게 없네 뭐 지금 지는 거야 망발도 없어 아 잠깐만 기사 죽으면 안 된다 나이스 나이스 야 야 죽어도 되긴 하네 그럼 집중해봐 근데 이거 맞지 집중해봐 야 야 태그 죽였어 나이스 야 저걸링으로 태그 죽였어 뭐라고 있었어? 태그 여기 와서 당황했어 태그 저기 왜 와? 아 뭐야 야 시즈보드 해봐 야 시즈보드 해봐 야 시즈보드 해봐 나도 공개 산다 저 티어가 좋게 마린매딩 하면 안 돼 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 와 야 근데 잘한다 아 근데 야 이 판단 내 이게 성큰 짓고 이게 판단이 보자마자 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어제 이런 경구가 연습할 때 진짜 많이 나왔잖아 계속 나왔어 연습을 이걸 진짜 많이 했어 왜냐면은 방음 롤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빌드를 많이 쓰거든 테란들이 내가 연습 도와줄 때도 이거 하고 툭팩 조이기도 해주고 이런 조이기를 진짜 많이 했어 특히 라데온에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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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재 신생재 야 하하하하 야 야 잘하네 야 뭐야 아 지려 보선데옥 프로가 나왔네요 와 와 괜찮았는데 그냥 고압보석인데 진짜로 이게 정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생재 3주만에 예 야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는 빌드도 다 이기고 그 다음에 경기력도 다 좋고 와 미쳤다 나이스 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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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다 잘했어 야 잘하는데 잘하는데 아 그래? 아 잘했어 아니 근데 빈집 판단 뭐야 아 네 그 오른쪽에 팩토리 뭐 짓고 있길래 오 봤어 잘했어 앞에 없는 줄 알고 그냥 야 야 잘하네 진짜 어 생각을 하면서 하네 어 야 꼬깔꼼 한 박스 사놔라 먹지로 받아 먹어야지 야 아 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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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잘했어 어 야 아니 근데 야 이건 진짜 크랙이다 성음아 아 좋았다 좋았다 아니 이거 뮤탈 할 줄 몰랐나봐 솔직히 말해서 뮤탈 할 거면은 이 빌드 쓰면 안 되니까 그치 어 와 씨씨 잘한다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진지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빌드도 이기고 경기력도 다 이겼어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코치랑 이제 선수들의 이제 이게 둘 다 잘했어 이거 진심으로 와 근데 또 국정검사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쐈어요 씨씨씨 황경이나 다들 모여가지고 네 네 조금 더 안 보수 경기력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학생들 참 고마워요 학생들이랑 우리 코치 예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좀 얘기해주고 싶은게 전 스타대학 통틀어서 얘가 스폰이 제일 많아요 누구? 꼭 할 거니? 진짜? 꼭 할 거니? 근데 너 느껴진게 원래라면 이제 좀 약간 연습 많이 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억타리언들은 저렇게 되면 그냥 이제 가만히 내 정지와 근데 너는 이제 뭐 하려고 하네 이렇게 쌤들이 알려주세요 성큼 받고 밑에 뒷방송 그래 뭐 하려고 하는게 좋은거야 어 일단 그러면 조세한테 일단은 고생했다고 얘기해야되니까 어 아 만개야? 만개 별풍 쌌어? 어딨는데 어 조세가 쌌어? 그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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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심각한데요 아 봉준님한테 내가 띄울게 내가 내가 할게 마우스 건들지 아 아직 안쌌네 아직 안쌌네 봉준님한테 쏜거 아니에요? 아니 뭐 어디다 쏘도 상관없어 봉준님한테 어 쏘라고 아 상관없고 일단은 인사는 해야되니까 디코드로 오면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결 30일밖에 와 와 31반게 와 이 쳤나 맛있겠네 와 이거는 미쳤네 와 31반게 와 와 와 미쳤네 그래 해갈 새끼 새끼 슬리고! 슬리고! 울리고! 울리고! 넘기고! 촤촤촤촤! 슬리고! 슬리고! 울리고! 울리고! 넘기고! 촤촤촤촤! 이야.. 와 지렸네.. 눈용어가 아니라 이거는? 이야.. 진내받겠는데? 내가 만약에 조세였으면 갚고 싶어 싶은 것 같아요 와 진짜 미쳤네.. 와.. 민희 형 미쳤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했다 조세야! 아.. 아.. 고생했다.. 아.. 아 조세야 고생했다! 와 예희 형이 고생하셨습니다. 야 조랑캐 쌤통이다! 쌤통! 어? 민희 대학 때는 나를 농략해! 이게 참 교육이야 이색끼야! 어? 만성해 이색끼야! 어? 돈으로 우승을 못사? 어? 그땐 우리가 없었잖아! 어? 모스터 봐봐! 어? 야 조세야.. 네.. 너 업보가 좀 맞나보다.. 어? 조세야 어떡하냐 이거.. 어? 조세야.. 조세야 고생했다! 아 근데 JSA 교수진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어.. 선재랑 다 고생했다! 1장연도 너무 고생했고 어.. 조세야 고생했다!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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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골목대학 이거.. 많이 해야겠는데? 나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나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처음 봐! 진짜로! 근데 이 컨텐츠가 좋은 게 여러분 동주님 온다고 하면은 조금 더.. 다 준비를 더 하게 돼요! 아.. 진짜 사람 많을 때 봐야 되니까 나 철군대학 수련을 하는데 이걸 쓰레 딸려야 되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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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봐! 언제 세균쌤이 너 진짜 내일 봉준이었는데 이거 지면은 청색 너국민으로 한다고 무조건이었다고 하라고 안 끝내려고 했는데 왜 딱 끝낸 거야? 아.. 진짜 너무 잘했다! 아.. 일단 다 앉아! 다 앉아! 아니 일단 내가 뭐.. 아.. 이게 뭐 터치할 게 없는 게 솔직히 말하면 냉정하게 좀.. 냉정하게 아.. 우승을 목표로 하는 대학이라면 저걸 좀 해야겠다 그.. 테란 쪽을 조금 더 가다듬어야겠다 냉정하게 냉정하게 어.. 이게 좀 약간 뚜밤이랑 소심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교수진들도 같이 해야 돼 어.. 이게 맞춤만 했다고 해가지고 아..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프로게이머들 입장에서 아 맞춤했는데 왜 지지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스타 여캠이니까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리고 뚜밤이랑 소심은 진지하게 팀한테 피해 안 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진짜 너가.. 너희들이 문제가 아니라 팀한테 피해 주는 게 이게 좀 약간 제일.. 미안한 거니까 팀한테 피해 안 주려면 너희둘만 열심히 좀 하면은 내가 봤을 때 웃음도 진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학인 것 같은데 진심으로 그리고 럭드랑 기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희 같은 경우에는 데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줘야지 네 너희는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네 그리고 정소희는 네? 넌 그냥 슈퍼스타인데? 넌 너무 잘하는데? 아니 근데 난 진짜 난 깜짝 놀랐어 너 무슨.. 이게 어떻게 어떻게 5티어야 말이 안 돼 진심으로 너무 잘해 말도 안 돼 진심 어 그리고 저기 그 쌀국수는 아 국수 누나는 근데 아 근데 국수 누나도 잘해 어 국수 누나도 잘해 왜냐면 이게 7티어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전진백질 시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 아 근데 너무 잘했다 와 좋아 그리고 코치들 이게 보면 성음이가 역시 보물이긴 하네 진짜로 아 맞아 맞아 성음이가 진짜 보물이네 어 근데 호연이랑 그 다음에 누구야 그 토스 준혁이 어 준혁이랑 너희 둘이 좀 더 고생해야겠다 그러니까 고생이란 게 어떤 걸 고생해야 되냐면 옆에서 그냥 계속 지켜만 보고 있는 게 그게 고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디테일한 거 있잖아 오늘 같은 경우엔 이제 소심이가 이제 발키리를 썼는데 그 발키리가 그냥 무조건 마린한테 있게끔 그냥 홀드시켜 놓게끔 그렇게 완전 디테일하게 완전 다 만들어 놔야 돼 그 거기에다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냥 그 10초에 게임이 이기고 지고가 결정이 나는데 이게 그냥 홀드만 해 놓으면 그거 된다 이런 디테일이 좀 있으면은 그냥 완벽한데? 그거를 20번 넘게 말했으면 20번 안 돼 아니 아니 진짜로 영진아 근데 진짜 20번 안 돼 아까 정말 좋은 얘기했는데 이게 고진만이 아니라 그 중요 포인트 있잖아 세이브 시켜서 진짜 백판 시키는 거 그래 진짜로 근데 나 진짜 묻힌 데 있을 때 세이브 그 뭐지? 저글링 컨트롤 하나 있었는데 세이브 시켜가지고 한 500판 시켰었나? 막 그랬었는데 어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세이브 시켜가지고 야! 이때야! 이렇게 해가지고 뚫는 연습을 계속하고 그랬었는데 580번 시키지도 않았는데 맞아맞아 그런 식으로 하면 딱 좋을 거 같아 진심으로 아 네 너무 잘했어 와 제가 진짜 골목스타 세 번 밖에 안 해봤지만 이제 케이대랑 우키키즈랑 정선대 이렇게 해봤는데 처음으로 와 진짜 뿌듯하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진짜 와 아 뭔가 내가 오므로써 와 준비랑 그 다음에 이런 컨텐츠를 준비를 너무 잘했다 어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팅그래도 말끔히 어 그니까 근데 이게 진짜 좋은게 온다고 하면은 긴장을 하니까 우리가 더 막 준비해요 경기력이나 세팅도 그니까 이게 좋은 컨텐츠야 이 성장을 돕는 컨텐츠 그니까 아 근데 이게 21일 날 이제 개막전 있죠 21일 날 개막전인데 이 경기 봄으로써 좀 약간 다른 대학들은 좀 골치 아프겠다 아 이거 너무 잘하는데 진짜로 어 너무 잘하고 아 근데 오늘의 MVP는 뽑아주세요 그래도 음 두 명이 있습니다 두 명 예 오늘의 MVP는 정소희랑 그 다음에 성의미 오 오 김명훈 들려다가 이건 안되면 하하하하 어 네 진짜 성의미 어 성의미 어 아 그니까 이유는 성의미가 좀 잘 갈고 그 다음에 그 잘 쓰네 빌드를 잘 깎네 어 잘 깎네 하하하하 아니 근데 인정이야 인정 성의미가 솔직히 많이 고생하니까 하루종일 봐주고 당신은 녹음기를 좀 돌리자 어떤 녹음기야 당신이 빌드 짠다고 녹음기 돌리자 왜냐면 당신 빌드라고 다 맞춤을 하네 솔직히 말해서 어 뮤트했을 거라고 생각하네 다 어 어 그러네 그게 있네 진짜 당신은 일단 간판으로 놔두고 뒤에서 조정하는 애가 제일 중요하지 어 또 빌드 짤 때 상대방 코치를 보잖아 그치 코치 보잖아 다 알잖아 우리도 코치 보잖아 당연히 김명훈이 짜겠지 했는데 어 뭐야 백성욱 있잖아 하하하하 네임벨류로 가자 그러다가 한 번씩 섞어 진짜 한 번 짜봐 근데 집 져봐 그때부터 완전 은퇴 하하하하 그때부터 완전 은퇴 대신 명훈이 형 피드백 디테일이 미쳐가지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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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약간 어설프게 짠 것도 다 맞춰줬어 내가 피드백만 해줄게 그래 근데 그 역할론이 있는데 그 역할을 다 수행하면은 진짜 보승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너무 좋은게 신생대학이라 해가지고 좀 약간 소속감이라든지 이런게 부족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다 좋네 진심으로 우리 또 이긴 기념으로 아아아아아아아아 위끼를 같이 있다가 승리기념으로 같이 다 아 좋아요 좋아요 제가 그러면 지금 바로 제가 지금 바로 입고 올게요 어 입고 예 우신기념으로 오오 아 그리고 아까 칸 놓쳐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혹시 오게 온게 진짜 뿌듯하고 이랬으면은 우리 투표하는게 있거든 15, 16일 그때 언급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투표해달라고 정확하게 8개 되어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없이 9개 되어있으면 안돼 아 그래서 지금 정신이 나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할게 아 지금 너무 미안한데 카톡을 안 읽고 있어요 너무 미안해서 거절하기가 그러니까 거절이라고 하기 그렇고 뭔가 다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근데 아 이거는 좀 정리를 좀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아 이게 9개에서 오니까 아 근데 정선대는 진짜 인정인게 아 너무 대박이다 제가 이 컨텐츠의 참 그거다 이 골목스타의 이 컨텐츠를 준비를 너무 잘해줘서 진심으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로 난 녹음기 한 번만 더 돌릴게요 정소희가 미쳤습니다 정소희 햇살경기 보고 그리고 내가 와 이게 스타 대학이지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어 와 이거는 연돈이야 여기 연돈이야 여러분들 진짜 이거 스타 그 뭐야 골목 그거로 치면 연돈이야 여기는 와 이거 말이 안돼 이거는 진짜 아니 왜냐면 아니 왜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대학이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그때 그때 웃기기지 했을 때 갑자기 뭐 나 하고나서 뭐 세 명이 나가지를 한나봐 괜히 내가 미안한거야 여러분 어 아 진짜 내가 망쳤나 내가 내가 대학을 포파시켰나봐 이랬었는데 어 그러니까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뿌듯하네 어 그럼 제가 이거 빨리 갈아입고 네 그치 우리 남우형 진짜 우리 어 감사합니다 이거 또 컨텐츠 같이 또 도와주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 남우형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좋은 기회 만들어서 우리 또 짜잔 같이 찍어야죠 사진 네 저번에 이겼을 때보다 더 좋아하시는데요 내가 오늘의 중요성을 녹음이 계속 돌렸어 진짜 철구 대회 결승 이만한 자세로 해야 된다 녹음기 존나 돌아간다 이거 오 잘 어울리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계속 쌀국 쓰다먹어 아이씨 소우야 아이씨 아 오늘 너무 잘했습니다 아 진짜로 아니 그러면 단체로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단체로 이렇게 이거 뒤에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조금 열어주세요 네 아 근데 오늘 진짜 재밌었습니다 진심으로 네 어 어 우리가 좀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우리가 앉아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어 우리 좀 앉을게요 어 어 봉준님 가운데로 오고 응 좀 숙이면 될 것 같아 봉준님 가운데로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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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하나 둘 셋 하면 정선대 화이팅 하겠습니다 아 정선대 화이팅 하나 둘 셋 정선대 화이팅 화이팅 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비방으로 회식하는 게 좀 방송 키고 하죠 아 방송 키고 그러면은 그 아 저 총장님 고생했으니까 총장님 방송으로 해가지고 갈거고 총장님 키시고 에 그래서 뭐 간단히 가서 조금만 먹고 좀 끊은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축하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저는 오늘 컨텐츠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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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그리고 오늘 MVP들은 제가 또 따로 후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워서 두 명님도 봉준님 감사합니다 저 인사 좀 하고 올 텐데 아 예 아 예 아 인사 인사 하고 margin 그 그럽what ns 봉준님 아니 양이 jug bust 평asser 노릇 little Auf pri